XSFM입니다. IDWK 19대 총선 10% 득표, 18대 대선 13% 득표에 이어 보수 정당은 이곳에서 지난 총선 드디어 당선자를 만들어냈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숫자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있습니다.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전라북도 시간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전라북도 정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더불어 유PD입니다. 퓨처 농숙사님 정원정입니다. 퍼블릭 윌패어 홍성갑입니다. 네 윤세민입니다. 전라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호남사랑이 아주 깊은걸로 호남투어가 출발합니다. 전라북도 오버뷰 지역구 획정이 익산시만 약간 바뀝니다. 익산갑은 함녀르 모산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망성면 용동면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신동 인화동 마동 을은 낭산면 여산면 금마면 왕국면 춘포면 삼기면 동산동 영등 일리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전라북도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전지역 민생당 8곳 정의당 4곳 통합당 2곳 민중당 1곳 국가혁명배당금당이 남원인실 순창을 제외한 전지역구의 후보를 냈고 무소속은 현재까지 10명입니다. 전주 완산구의 마선거구와 군산 바선거구에서 시의원을 새로 뽑습니다. 오늘부터 휴식인 퓨처 논평인의 논평이 있겠습니다. 데이터 센트럴이 제가 이번에 두 번째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는 거죠. 지난번에는 자유농축산인 뭐라고요? 자꾸 쓱 밀어넣지 마. 지난번에는 자유농축산인 이번에는 퓨처 농축산인 데이터 센트럴 노동자들의 각 한 번씩 고비들이 오는데요. 자유미래 농축산인의 휴가철이죠. 광주 전남 전북 할때입니다. 기사에는 미래통합당 호남지역 후보들을 계속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제 기사에는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리고 신문 구인란에 나왔을지도 몰라. 후보 모집. 미래통합당에서는 단수 공천을 확정지었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후보들이 아직까지는 등록을 안 하고 버티고 있습니다. 와 인비저블 후보죠. 네. 공천이 되었는데 없어요. 새로운 공천 불복. 용납할 수 없다. 일단 궁금해서 반민주적 폭거다. 일단 궁금해서 미래통합당 광주시당에 전화를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단수 공천이 되었다고 기사에도 나오는데 후보 등록비도 심지어 1500만 원을 지원해준다라고까지 했거든요. 대단한 복지예요. 3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지원해주는군요. 숙식도 제공해줄 기세예요. 왜 아직 등록을 안 하느냐 했더니 좀 짜증이 나셨는지 공천은 중앙당에 서는 겁니다. 라고 하셨군요. 제가 별로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하튼 현재까지 느낌으로는 새로운 유형의 공천 불복이고요. 전국정당의 확장에 일이 어렵습니다. 호불호에서 불호가 가깝기는 하지만 정운천 이정현이라는 호남 출신의 보수정당 후보의 선전은 어쩌면 우연이었던 것일까요? 여하튼 등록은 안 돼있지만 저만 놀고 있기 미안해서 최대한 자료는 찾아봤습니다. 자료를 조사하다가 국가혁명 배당금당에 얼마나 경력을 가진 분들도 꽤 많이 나왔다는 걸 알았고요. 전남의 목포와 순천광양 구례 후보들은 영남 출신의 후보들이고요. 후보 꼬우기인지 인재영입인지 달빛 동맹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전국정당으로 가는 길이 일이 힘들고 공색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 지역구를 다 도는 이유는 평평하게 좌판을 깔아놓은 것 같아도 사람들이 보는 곳은 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판의 옆을 봐야 판이 보이거든요. 통합당의 호남의 오늘을 보면 재밌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지금 농축사님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확실히 저도 뒤져보면서 호남 새누리당 형 후보라는 개념이 있긴 있구나. 공천을 해주자 탈당 공천 거부 공천 불복 탈당 분노 억울 불출마 잠수 내가 출마하나 봐라 그리고 민생 민생 당동이 드디어 공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참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일단 단수공천 위주로 전국에 뿌렸고요. 예비후보가 혼자 나왔는데 단수공천이 안 된 지역도 있긴 하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호남에서는 알겠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있어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디메이트 생산이 중단되어도 광고를 중단하지 않는 고마운 29 Days 전북에서 경기도의 맛이 궁금하다면 콕 집어 콕 김치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트 센트럴 데이트?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전라북도 짝이죠. 짝 잠시 후 전라북도의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XSFM 지난번에 한참 말 많았잖아요. 아내에게 29 Days 를 사다줬는데 더 주문해 달라네요. 좋은가 봅니다. 가격을 알면 더 좋아하겠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게 29 Day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HCA 풍부한 양의 HCA가 함유된 당신의 새로운 비움친구 디메이트를 만나보세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운동과 수분섭취를 잊지 않으셨다면 건강한 비움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조절 운동 수분섭취 그리고 비움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평소보다 과체중이 돼요. 그렇죠. 원하신다면 디메이트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간격이 늘어나니까 좀 쪄도 되죠. 자간이 늘어나니까요. 그러면 장평도 같이 늘어나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말하고 다니기를 좋아하는 덕질이니 디메이트를 알았다면 몸무게를 줄이는 시간을 더 단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빨리 뺐는데 거기서 더 단축하라고? 네. 확 빼더니 보면 요요의 화신 아 그렇죠. 살 엄청 빠졌을 때 지난번에 우리 사무실에서 냉동 도시락 있죠? 네. 다이어트용 도시락 꿀 두 개를 이렇게 먹기 저랑 같은 헬스크럽 다녔는데 저는 멀쩡합니다. 뭔 소리예요? 꾸준히 다이어트 꾸준히 디메이트와 함께 했다면 요요가 안 왔을지도 모릅니다.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다이어터 유튜버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먹는 양을 줄이고 조금의 운동이라도 시도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디메이트와 만난다면 아주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물에 타서 젤리처럼 부풀어버린 디메이트를 식전 위안에 집어넣습니다. 도통 뭘 많이 집어넣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전략입니다. 다소 무식하게 설명했지만 입맛을 떨어뜨리는 방법 중에서 가장 물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차전자피는 대변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니시아 캄보지아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안에 뭘 잔뜩 집어넣잖아요? 걔네가 잘 나온다는 겁니다. 아 네네네. 그럴 수 있다. 다른 애들 데리고 빠르게. 네. 그런 컨셉이다. 식사 30분 전 하루 2번 그리고 허기가 많은 분들은 추가로 더 드시면 됩니다. 새해가 된 지 3개월 반이 지나 각 기업들이 1분기 마감을 하는 이 순간까지도 새해맞이 1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평산네이처의 1년은 이틀과도 같아요. 2분기 단위로 계획을 하세요? 평산네이처 사장은 좋은 조건으로 못 살 고객이 안타까워서 늘 어쩌지 못하고 그냥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발라드예요?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 새해 아닐까? 평산네이처는 알 바 아니니 여러분은 1 플러스 1으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오로지 액세스몰에서만 합니다. 오로지 액세스몰이에요. 전라북도 전주시 갑 민주당 입장에서 강원, 충청, 영남권은 어떻게든 당선된 인물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다시 공천해 줍니다. 본성 경쟁력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오늘부터 이번 주 말까지는 아닙니다. 가특이나 토호가 많고 의정성적 평균이 좋지 않은 호남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재신임에 문제가 없을 수준의 티끌이 걸려도 경선에서 불리해집니다. 중앙당 입장에서는 당선은 잘 되고 관리는 안 되는 사람들의 모임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곳이 그런 호남에서 내리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후보라면 좋든 나쁘든 또 다른 의미에서 실력 있는 정치인일 수도 있습니다. 전주갑입니다. 김윤덕 53세 남자 부완생 전주남중 동암고 전북대 상과대 졸 87년 집시법 징역 8월 집유 1년 4개월 뒤 특별사면 육군 상병 복무 만기 전주병에서 소개해드릴 김성주 후보와 비슷합니다. 지방의회 의원으로 시작해서 국회로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저는 보통 오가닉이라고 부르죠. 유기농? 네. 알아서 잘 큰 것. 사면속으로 민주당 공천을 받는데 성공했습니다. 19대에는 이겼고 20대에는 민생당 김광수 의원에게 졌습니다. 19대 기록은 본회의 출석 89.1% 상임위 출석 70.4% 대표 발의법안 63건 대한반영 폐기 21건 수정가결 7건 원안가결 1건 19대 때에도 장애인 관련법을 여럿 발의했고 이번에도 고졸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장애인 평생학교 설치 같은 관심 가는 중앙공약을 냈습니다. 소상공인의 세무 회계 처리 시 발생하는 비용을 소상공인 지능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공약은 개업 초기의 회계 처리 때문에 벼락치기하다가 눈물 흘려본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눈이 확 뜨이는 공약입니다. 갑자기 생각났는데 2014년에 XSFM 세무 도와주신 김송실 씨 너무 고맙습니다. 주신 스투키는 아직 잘 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죽고 잘 자라고 있네요. 일부 아픈데 나머지는 잘 크고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거 볼 때마다 약간 가짜인 줄 알았어요. 아직까지 살아있을 리 없다. 그러니까요. 살아있습니다. 고마워요. 민생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민생당 김광수 61세 남자 챔피언 정읍시 산내면 출생 전주로 이사해 진북초 완산중 전주고 전북대 불어불문학과 학사 지방자치학과 행석 디펜딩 챔피언으로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 국회의원이 직업입니다. 육군하사 만기 전역 재산은 3억 5천만원 국회의원으로는 초선이지만 지선을 1위부터 꾸준히 참여해와서 재선 시의원의 재선 도의원을 하고 도의회 의장까지 한 관록의 정치인입니다. 역시 올가닉 무기정학 처분으로 인해 불문과 중퇴였는데 2001년에 와서야 24년 만에 졸업한 복학생이기도 합니다. 설마 엠티 안 갔겠죠? 한 번씩 따라오는 만학도들 있으세요. 되게 부담스러워요. 강사 입장에서는 엠티 와서 옆에서 패스킨라빈 캡틴큐 이런 거 아니야? 22살 때 세터 갔다가 너무 세대 차이 나가지고 정말 울면서 집에 다시는 안 가 요즘은 베트킬라빈스 같은 거 안 한대요. 무기정학 후에는 군산시의 세풍합판이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노조 결성을 시도하다가 업무방해 집시법으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복역했습니다. 곧바로 벌어진 6월 항쟁 덕에 석방, 복권 무소속으로 데뷔 후에 열린우리당,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민생당 순서로 당적을 바꿨습니다. 아직 공천 신청을 안 했어요. 하지만 무리 없이 공천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 민주평화당, 민생당은 당적을 바꿨다기엔 좀 억울하겠죠? 아, 그 이제 분당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분당과 합당이 있으니까요. 브랜치를 알아보는 건 중요해요. 호남에서 이제 국민의당 계열에 국민의당, 민평당, 민생당 플로우를 타는데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치면은 국민의당이 약간 MMORPG 게임 레벨 1이군요. 여기서 이제 어떤 직업으로 스킬트리가 나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긴 역사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 2016년에 레벨 1은 세정치민주당이고요. 네. 세정치민주연합이고요. 세정치민주당? 네, 세정치민주연합. 그 전에는 민주통합당이 레벨 1이었겠죠. 네. 분당과 합당이 반복되는 사이클. 윤회. 즉, 민생당은 2회차 플레이인가. 본회의 출산율은 85.81%, 보건복지율은 92.56%, 예결이 94.44%, 준수한 편입니다. 무려 15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지난 총선 땐 제가 이렇게 아마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알죠. 너무 많네. 원안가결도 5건의 수정가결이 3건입니다. 야당, 소수 야당치고는 좋은 성적이에요? 네. 그럼 이제 느껴야죠. 뭐겠구나. 느껴야죠. 네. 원안가격 중 3건이 벌금 액수를 조정한 법안입니다. 아이고. 계류법안들 중에서도 법이 적용되는 범위수정, 처벌조항의 신설, 용어수정, 처벌수의재조정, 제도변경에 따른 변형, 반영, 감사조치 보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마이너 패치의 치중에서 질보다는 양으로 승부한 타입입니다. 나중에 국회의원분 한 번 모시면 이거 한 번 여쭤봐야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런 거 누가 담당하는 의원이 있는가, 상임위에서. 아, 다 짬처리가 돼가지고. 다이 다이 모여서. 각 당에서 한 명씩. 거기 보좌관은 계속 들춰만 보고 있고. 상임위원장들 쪽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농혜수위원장이 이번에 제일 많이 냈거든요. 농혜수위원장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렐렐렛벌피라고 우리가 통칭해서. 죽을 뻔했어요. 공약의 1받다는 제3금융중심지입니다. 기금운용본부를 유치해서 전주를 서울, 부산에 이은 금융도시로 키우겠다. 아, 제3의 금융중심지. 제3금융은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채중심지인가. 그래서 막 주민의 절반이 장기가 한 수 없고. 이게 사실은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장기적 출도시. 표류 상태예요.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한 전문가들이. 아, 이게 전주는 인프라 확충이 먼저고. 서울, 부산도 아직 다 못 뛰었다. 아직 시기상주다라고 진단했기 때문이죠. 아, 이거 닭이 먼저다, 계란이 먼저네요. 인프라 확충을 하려고 지금 이걸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해요. 이걸 하면 인프라 확충이 될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아니다, 시기상주 아니다. 지금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 하나가 김광수 후보입니다. 정의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정의당 염경석 59세 남자 정당인 전북 옥구생 옥구초 군산 자양중 군산 제1고 전북대 법무대학원 석수 석사수류 전 민주노총 1대부터 4대 전북 본부장이었고요. 현재는 정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입니다. 정가 2건은 특수공모집 행방에 징역 8월에 집유 2년, 업무방에 벌금 100은 시위 집회하다가 생긴 정가로 추측됩니다. 아, 옥구구는 95년에 군산이 되었고요. 백제시대 때는 마서량현이라고 불렸어요. 이쁘네요. 네. 여튼. 2004년부터 2012년까지 8년 동안 있었던 총선과 지선에 모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으로 출마해서 낙선했습니다. 네. 이후 정의당으로는 이번이 첫 출마입니다. 아, 당직자인데 지난번에는 떼서가 좀 쉬웠군요. 네. 확실타고 이러면서. 오뚜기 마크 얼굴에 본인 얼굴을 합성하여 7.8기 염경석이라는 카피가 쓰여진 사진이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의심해봐야 돼요. 우리가 찾지 못한 출마 기록이 있을 수도 있다. 본선 실패도 있고 재보걸도 있고 그런데. 원래 고시 공부를 하다가 아내를 만나서 결혼한 후 자연스럽게 고시를 포기. 89년 의료보험 조합으로 입사했습니다. 89년은 의료보험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려는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카오스였죠. 아, 네. 네. 그 카오스 일선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일했다고 합니다. 아, 네. 의료보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노동운동도 여기서 시작합니다. 원래 비례대표로 출마를 선언했지만 24번을 받아서 사실상 당선권에서 멀어지자 다시 지역구 출마로 발을 돌렸습니다. 아, 아, 네. 공약은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모두 단계적 실현이고요. 이 중에서 무상의료에 가장 힘을 많이 줬습니다. 정의당이 다른 정당들, 원내정당들에 비해서 비례 결정이 일찍 끝났잖아요. 네. 그게 여파가 여기에 나오는군요. 이런 여유가 있죠. 네. 후반번호 후보들이 지금 지역구정에서 다시 돌아왔군요. 무소속 후보가 있는데요. 무소속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전주로 복귀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에서 무엇을 했는가? 아마 목회를 한 것 같습니다. 운수노동자가 매인이 아니라 개척교회를 하셨을. 그렇죠. 개척교회인지 대형교회 취직하셨을지는 모르는데 그렇습니다. 이 목회 사실을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20대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선관이 기록이 없는 것으로 봐서 완주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주에서 택시기사와 퀵기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인터뷰에서 서민들의 생활을 알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지금 돈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앞뒤가 왓궁한 마차 들어갈 텐데.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민주당원이었지만 당내 선거판이 짜여 있어서 민주당에선 선거에 나오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탈당. 미리미리 탈당한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 게 민주당의 김윤덕 후보가 지금 작년 12월 17일 아주 일찍 후보 등록을 했거든요. 그리고 무소속 이범석 후보가 아주 일찍 그러나 그 다음날 등록했어요. 승복도 빠른데요? 네. 승복도 빠르고 눈치도 빠르고 불복도 빨라요. 네. 택시기사랑 퀵기사는 눈치가 빨라야죠. 그럼요. 선거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표액 3천만 원에 이자는 연 3.6%. 공약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여 차이나타운 등 활성화, 국립공공의대법안,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등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공보가 나오면 알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모든 지역민들이 다 그런 민심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유치 이후로 전주의 정치인들이 이곳에 금융, 금융, 금융이란 단어를 자꾸 많이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합리적이다 아니다 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주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면 금융복합 이런 거 아닌가? 은권선거처럼 전주의리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57세남자 김재생 전주중앙초 전라중 전주고 일찍 전주로 이사왔네요. 그죠?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첫 사회생활은 현대증권 입사 전과가 두 건입니다. 03년 증권거래법 위반 벌금 1500만원 1500만원 상당하네요. 엄청 큰 건데요 03년에 그러니까요. 05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벌금 100만원 산안법 벌금 100이면 식당에 설거지 덜한 것부터 공장의 안전수칙 한두 개 틀린 것까지 워낙 다양해서 추측할 수 없는데요. 증권거래법 위반 벌금 1500만원은요. 판례들을 살펴보면 의뢰, 허위공시, 작전세력 명의 빌려주기, 회사 인수 등에 대한 잘못된 소문내기, 주려 말해 주가 조작 혐의입니다. 당시 본인이 운영하던 업체 주식회사 KIC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과 관련된 일이었으며 이로 인해 18대 공천심사에 탈락합니다. 공보 나오면 소명을 읽어보면 되겠네요. 네. 작년 말 제주항공에 인수된 저가항공사 이스타항공의 설립자 초대회장입니다. 그 전에 사업을 여러 개 했어요. 후보가. 07년에 이 회사를 만든 것으로 기록상 나옵니다.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역임합니다. 공약 보실까요? 세무 기장 지원 대상 확대 추진. 이 얘기 좀 들립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범위가 묶여있는 간이과세자 기준을 1억 미만으로 확대. 아주 오래 묶여있다면 제가 간이과세자였을 때 생각해보면 지금 4천 몇백만 원 정도일 거예요. 네. 4천만 원, 5천만 원일 거예요. 그런데 1년에 매출을 4천만 원대를 낸다는 간이과세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순수익상 먹고 살 수 없을 거거든요. 그렇죠. 네. 1억도 모자라요, 사실. 이건 진작에 했어도 좋았을 일입니다. 1년 매출 1억이면 순수익이 약 2, 3천만 원 될까요? 업종마다 엄청나게 다르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 정도면 되게 많은 거예요? 보통 그렇게 안 나오지 않을까요? 지역공약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전주의 영화 촬영타운을 구축하고 스마트 문화관광체육 인프라를 확충하며 나 이거 왜 썼을까? 내가 이유도 썼겠지? 오랫동안에서 여기 안 나와요. 서북권은 한류문화관광공연? 한류겠죠. 한류! 한류문화관광공연을 활성화한다는 계획. 소위 전주형 헐리우드 전라우드를 조성해야겠죠. 잠시 후인 남원 임실 순창의 이강래 후보 때 하려던 얘기를 미리 댕겨서 좀 하겠습니다. 대선에 승리하자면 국가의 전 지역의 지지세력이 있어야 하고 지지세력의 도움을 받으면 그 세력의 실권자들에게 권력을 나누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그게 정치이지요. 주요한 지역 혹은 커뮤니티의 권력구조에 문제가 있다면 보통 그 리더들에게 그 원인이 있게 마련이고 때로 중앙에서는 그 문제있는 리더들에게도 권력을 그냥 나누어줘야 하지요. 그게 공정한 게임이니까요. 이번 총선에 나선 전북의 선수들의 면면을 보며 제가 받은 인상은 전북은 지금 집권 여당에게 있어서 장악하기는 어렵고 과감히 수술하자니 난리 피울 것 같은 말 안 듣는 맹수는 아닐까 하는 겁니다. 통합당 후보가 있어요. 이수진 51세 여자 한국고령화정책연구원 원장입니다. 전주중앙여고 전주대 행정학과 경희대 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행박입니다. 지금 경력으로는 전주대학교 개관교수라고 하고 있고요. 전 광진구의회 예결특위위원장 즉 자유한국당의 위원장 예결특위 그런 거 했었나 봐요. 광진구의회 의원을 했었군요. 네. 그리고 가장 큰 경력으로는 광진구 의원이었습니다. 아무튼 서울의 구의회 의원 출신입니다. 전주의 딸로 품어준 전주의 사랑을 한데 모아 전주대첩으로 위대한 전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전주의 딸. 아마도 이 부친의 존함도 이전주님 아니셨을까. 우리가 지난번 지산때 영도의 딸 그래서 막 놀렸잖아요. 그 황보승 후보. 아버지가 영도예요? 영도씨예요. 진짜 영도씨셔서. 예비후보 등록했던데?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부친의 이름을 거론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위대한 전주를 위한 개혁보수 재건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면서 전주 데이터센터 유치. 여기는 마포 데이터센터. 네. 이런 거 알라고? 힘든데 수지도 안 맞고. 네. 대한방직 부지가 남아있나 봐요. 서울 삼성동 코엑서 같은 전주의 랜드마크로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거기 전라우드로. 여기에 지역 인재 채용을 해서 하고 그리고 사법시험 제도를 부활하겠다. 뭐 이런 거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대입 정시모집 확대 추진과 복지 매뉴얼인 이수진법을 제정해서 현재와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에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어요. 이수진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걸 모르겠어요. 동작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검색을 하면. 그래서. 그렇겠죠. 이렇게 해보다 보니까 그냥 이수진이 많더라고요. 모델, 레이싱 모델, 가수 JTBC 기상캐스터, 축구선수 이동구간에 그리고 가수 서문탁 씨의 본명이다라는 걸 이번 정보를 캐면서 알게 됐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 성함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열심히 모아내네. 어떤 드립도 날릴 수 없는. 애썼어요. 드립도 뭐가 있어야 날려. 민생당 후보 확인하시겠습니다. 민생당. 조형철, 55세 남자. 중앙초 완산중 완산고 전주대 법학과 졸업했습니다. 정당인이고요. 전주대 총학생위장과 금강일보 기자였고 병역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이분의 전과가 마음에 들어요. 정동영 대선 캠프에 참여한 이력이 있고요. 10년 전의 재산은 1억 1,400만 원. 제가 10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관록의 정치인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별로 없습니다. 1회 지선에 무소속 시의원에 당선되면서 본선 대비합니다. 1회 지선이면 92년인가 94년인가. 그랬거든요. 시의원이 까이 거 해봤잖아요. 그래서 체급을 올립니다. 하지만 도의원의 출마한 두 번의 지선에서 내리 낙선합니다. 도의원은 너무 어렵다. 4회 지선 본선에서는 모습이 안 보였는데 후일 세 번의 낙선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까 어느 정당인가에 들어갔다가 예선에 못 나온 것 같습니다. 본선이 있는 정당. 그리고 5회 지선에서는 민주당 당적으로 조영철 후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16년 6회 지선에서는 간신히 언론 기사에 등장하긴 하는데요. 이때는 탈당 상태였어요. 무소속 연대를 고민하다가 정동영의 국민의당 입당을 따라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탈당 사태 상태도 아니고 탈당 사태라 그러니까 당이 다 떨어진 상태인 것 같네요. 제가 그렇긴 한데 마카롱 먹기 전에. 그런데 국민의당에서는 그렇게 따라간 국민의당에서는 경선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에 분노, 억울, 재심 청구까지만 진행한 것 같습니다. 확인은 어렵지만 민주평화당에서 도당 사무처장을 하고 민생당까지 온 것을 보면 탈당은 안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어찌어찌 도의원을 한 번 해봤으니까 그러면 나는 이제 국회의원이 도전하겠다. 그리하여 이번 총선에 나왔습니다. 전과는요. 2007년에 사기, 벌금 200. 기록이 없는 사이에 그걸 하셨군요. 그렇죠. 공약은 좀 있는데 지역화폐와 공공배달 앱 공약은 시장 공약이죠. 백제대로 고가도로 건설과 영호남 고속도로 건설은 지역토건이지만 국회의원 공약이 맞습니다. 백제대로에 고가도로를 놓는 것은 한 2천억 정도 소요될 거래요. 이걸 국비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전액 국비로 짓겠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지선과 모든 총선, 모든 대선에서처럼 이번 총선에서 공보내면서 토건 공약 많이 내면 제가 유권자면 안 찍어주고 싶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이 글로 들어갈 때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친환경 공유 아파트를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는데 이것도 아파트협동조합지원특별법을 만들어서 해결하겠다고 합니다. 큰 공약만 보면요. 중앙정부의 곳간을 털겠다는 노략질 후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이디어가... 이런 후보 처음 봐요? 많이 봐요. 디폴트잖아. 중앙정부 노략질 후보. 그래도 대놓고 이렇게 전액 국비를... 이거는 아이디어가 눈에 띄네요. 공공배달앱 공약. 이게 지금 여러 후보들이 지금 배달앱 수수료를 가지고 한마디씩 하고 있거든요.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어쩌겠다. 아예 공공배달앱을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처음 보네요. 고민은 시작돼야 될 것 같아요. 수수료 장사가 과연 사회적으로 그냥 자유롭게 풀어두어도 되는 시장인가에 대한 고민. 이 법제화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시작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이 될 수도 있죠. 이 시장 공약들 가지고 다음에 시장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더 낫겠습니다. 낙선한다면요. 정의당 후보 확인하시죠. 정의당 오형수 57세 남자 건강보험공단 직원 장수생 전주영생고 오석대 역사교육학 원강대 사회복지학 석사 전 전북교육연대 상임대표였고 현재는 정의당 전북도당 정책위원장입니다. 2000년부터 더동운동 관련 정가 5건 89년도에 군산시 의료보험조합에 입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연경석 후보하고 비슷하죠. 그러네요. 다시 카우스에서 일선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뭐 조합에서 그렇고 되게 자주 보던 사이겠네요. 그러게요. 이사한 뒤에 노동조합 본부장이 되어서 노동운동을 시작합니다. 저번 지선 전주시장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정의당의 이번 총선 환경정책이 그린 뉴딜이에요. 이거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전기차 수소차 정책을 펼치겠다는 공약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버스를 전면적으로 수소차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좋아할 소리네요. 수소차 많이 밀어주잖아요. 특히나 또 수소차인 이유가 트럭과 버스를 생산하는 전주 현대차 공장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게 지금 전북의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전북의 상용차 공장, 바로 이 현대차 공장에 재고가 현재 너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원래 연 생산 능력이 12만 5천 대인데요. 작년에는 4만 대만 생산을 했습니다. 가동률이 점점 떨어지고 노조와 지역 언론은 구조조정과 라인 축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그럴 계획이 없다는 입장인데 노조에서 보기에는 계속 불안한 상황인 거죠. 노조에서 먼저 우리도 변하겠다 이런 식으로 성명을 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 요인이 1번이라는 것을 지금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용차 버스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퀄리티 투 퀄리티입니다마는 가격 경쟁력이 생명이기 때문에 중국 회사들 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수출 물량도 사실 거의 없다시피 하게 된 그런 시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때문에 3월 19일에 노조에서 전라북도 상용차 산업 위기에 지역 정치권과 전라북도가 나서야 된다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위험하니까 정치권이 나서라고 노조가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오영수 후보가 수소버스를 강력하게 미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과는 별개로 조금 알아보니까 지금 전국에서 전기버스 영업 경쟁이 아주 치열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목 직전 눈치보기 중인 거예요. 현재 지금 생각보다 전기버스 제작 회사가 많더라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있고. 그런데 여객버스, 버스회사 해서 지금 영업 경쟁이 엄청납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이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준공형제가 되면서 차량들의 퀄리티가 빠르게 올라가고 차량을 한꺼번에 변하는 시기들이 금방 찾아오거든요. 그때 경쟁에서 살아남은 업체들이 지금 놀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요즘 경기에서 돌아다니는 전기버스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에디슨 모터스. 에디슨 모터스? 네. 그 뭐요? 그 전기버스 회사 만드는 회사 이름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 그 에디슨 하는데 거기. 이름만 보면 테슬라의 경쟁상. 일부러 그래서 그렇게 지었대요. 이름만 보면 보청기. 무소속 후보가 두 명인데요. 무소속. 성취 두. 몸이 성취도 왔는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같은 내용도 같이 나옵니다. 성취도 후보 혹시 어기구 후보 아시나요? 성취도 후보의 몸은 성합니다. 아 또 복귀 왕들이구나. 44세 남자 정치인. 지난 안천초 안천중 서강대 정외과.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사회학 석사. 이것도 앞으로 공책대라고 해야 되나? 저 대학원 주로 생략하잖아 그런 거.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외과 박수. 직업이 정치인인 이유가 혹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 커리어가 한 줄 썼는데 전 20대 국회의원 후보예요. 그래서 직업을 정치인이라고 쓴 게 아닐까 싶어요. 어이쿠. 내 마음속에 내 직업. 전주 국회의원 후보 중에서 가장 유니크한 막내 삼촌의 카톡 프로필 같은 사진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맞아요. 막내 삼촌들은 왜 그러는가. 왜냐하면 그 프로필 사진들은 보통 넥타이의 색깔로 당을 표현하고 흰 셔츠에 정장을 입고 그리고 약간 물러선 한 3분의 2토로소 정도가 나와 있는 게 보통의 여권사진 스타일인데 얼굴이 딱. 그렇죠. 딱. 패딩 깃이 딱.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정장 입고 찍은 사진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하얀 패딩 입고 찍은 사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모든 프로필, 명함, 공보도 이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옷이 아니라 내 얼굴을 알아봐달라. 공약은 공공임대 아파트 대량건설, 동서고속철도 개통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몇 가지 지역 공약들이 있고요. 아 앞에 것도 지역 공약이네요. 출마했지만 인스타 계정은 왠지 비공개입니다. 왠지 분해서 팔로우 요청을 했어요. 근데 녹음 직전에 요청을 수락하고 절 팔로우 했어요. 고마워요. 이럴 줄은 몰랐는데 부담스럽습니다. 봤더니 뭐 나왔어요? 아니요. 그냥 여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 게 생각해보니까 선거에 나온 후보면 선거 기간 동안은 빼도 박도 못하는 공인이에요. 근데 인스타를 내가 닫았죠. 그랬으면 그건 공인의 분야가 아니네요. 우리가 봤다고 해도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그러네요. 이런 고민을 처음 해보네요. 한데 저는 마파를 댔어요. 아 그래요? 그럼 본인만 알고 계세요? 네. 친하게 친해라! 아 그러면 인사 남겨야지. 소통해요 하트! 물결! 아 물결 하트 순서죠. 제 인친입니다. 다음 무소속 후보. 아니요. 남았어요. 아 네?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환급되는 세금 절약 차원에서 공부모를 12페이지가 아닌 4페이지로 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아 저 같은 사람이네요. 나는 12페이지 채울 수 있지만 당신의 지면 상태를 보아서 4페이지로 줄여주었다. 민주당 내부 경선 여론조사를 두고 이미 안 나온다고 선언한 후보를 두고 무슨 여론조사를 하냐. 애초부터 이 선거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성취두의 1대1 대결이다. 아 반짝이 유능하다. 기존 정당과 언론사 등의 의도적 배제다. 아이고. 왜냐하면 성취두가 52%에서 55% 민주당 후보가 45%에서 48%가 실질적인 판세이기 때문이다. 아 대세가 성취두로 넘어올까봐 그 위험이 불안해서다라는 글을 올리셨는데 왠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이 내용을 읽는 제가 조금 불안합니다. 자신감이 대단한 것은 확실합니다. 네. 그리고 저의 인친입니다. 인친입니다. 넘어가나요? 아 네. 무소속 후보. 무소속. 최형제 56세 남자 정치인 임실생 오수종 완상고 전북대 경제학과 행정대 정치학 석사. 전 노무현재단 전북 지역이 공동대표였고요.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알겠습니다. 전 대통령 자문 갈등조정 특별위원이었습니다. 18대에도 문재인 캠프 19대에도 문재인 캠프에 있었습니다. 정가는 없고요. 87년 백기환 후보 캠프에 참여를 했습니다. 아 어디서 빠져나왔는지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92년에 민중당으로 14대 총선에 나왔다가 낙선. 14년에 와신 상담 후 2016년 민주당으로 총선에 나왔다가 정훈천에게 111표 차이로 석패를 했습니다. 아 그분이 이분이군요. 그러나 이번에 컷오프 되어서 참담한 심정으로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그렇죠. 무소속 출마할 때는 보통은 참담하죠. 상큼한 심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아하 이분이 그분이군요. 그렇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무소속이 된 이후에 바람막이 색은 옛 바른미르당 컬러입니다. 이거 내가 보기엔 속으신 것 같아. 그 조끼 맞추는데 갔는데 거기 재고를 주인이. 재고 털었다. 네. 지난번 지선 재고를 주인이 민 게 아닌가 싶어요. 바른미르당 민트색? 바른미르당 그냥 갈 줄 알고 예측해서 생산했다가 망한 거지. 그래서 민생 당사 앞에 달려가서 혹시 당 색깔을 민트색으로 하실 생각 없냐 설득도 해보고. 그렇죠. 그렇죠. 했다. 안 되겠다. 무소속 구보 오면 재고 털어야겠다. 라고 예측한 것 같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연이자 3.6%의 형제 펀드를 열었는데요. 5천만 원이 이미 완판이 되고 2차 펀드를 또 열었습니다. 트위터 계정은 개인적인 거친 생각을 담아서 운영 중이었으나 누군가 곁에서 2년 뒤에 출마하려면 그만하라고 조언했는지 2017년 11월 26일 이후로 트윗이 없습니다. 그럼 지우기까지 해야지. 그렇죠. 프로텍트라도 걸든가. 그리고 선거에 앞서서 인스타를 열었습니다. 설에는 전을 붙이는 사진을 올리면서 전문가 최영재. 와 역시 최영재 선배님. 오 전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다. 드립을 올렸습니다. 나 그 말 좀 안 듣고 싶어. TV에서. 맛, 소울 완전 끝내준다. 이런 얘기. 공약 준비 많이 했습니다. 공약이 아주 많고 보기 좋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공약은 1인 미디어 산업 생색의 구축. 그리고 중장년의 인생전환 캠퍼스를 도내 대학교의 정규 과정으로 설립하겠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소속의 두 번째 후보까지 보셨습니다. 전주병입니다. 전주시 덕진군은 정동영의 땅이지요. 사실은 전주가 정동영의 땅이었습니다. 정치 지역만 놓고 보면 지난 총선까지만 해도 전북의 일부는 정동영의 땅이었습니다. 지난 총선에 제 표현을 빌려 쓰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가서 2등병이 됐는데 고참이 그를 쿡 지르면서 야 너 집이 어디야 물어보면 전북입니다. 대답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동영. 거기가 다 내 집입니다. 전북이 다 네 집이야? 그럼 막 지지자들이 네. 이랬던 적이 있는. 지금도 그럴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전북의 유권자들이 이철승에 이어서 대선주자급 지역정치인으로 평가했던 그가 이곳의 디펜팅 챔피언입니다. 여당의 도전자가 바로 직전 우승자였지요. 김성주 56세 남자 취임 초기에는 박근혜 김성주 문재인 김성주 이런 식으로 고문해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진짜 이런 이름 너무 힘든데 56세 남자 출마 직전까지의 직업은 국민영금공단 이사장 아 그분이군요. 그 전에는 전주병의 국회의원 전주 풍남초 전라중 전주고 서울대 국사과 두 개의 전과는 모두 민주화운동 관련 두 번의 도의회 의원을 찍고 국회로 올라왔었습니다. 19대 기록 본회의 89.1% 상임위 92% 출석 대표발의법안 47건 대한반영 폐기 23건 수정가결 1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전북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냈던 지난 20대 때 정동영에게 압살당했지만 그 공약을 지켰고 심지어 공단을 먹습니다. 공단을 먹다. 공진당 되게 좋아요. 그것은 정말 먹을 수 있다. 그게 정말 고민해서 낸 드립입니까? 지금 너무 졸유요. 엎드려 엎드려. 나 좀 불러줘 있다가. 물론 박근혜 정부 때처럼 해먹었다는 게 아니고요. 이사장이 돼요. 이사장이 돼요. 꽤 잘했습니다. 유모조모 따져봐도 전임자들과 전 정권들의 문제 탓인지 몰라도 좋은 말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공약대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해서 못되게 구는 기업들을 상대로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러 간 이사장 자리였지요. 저희가 이 소식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집 코드가 어디에 반대를 냈고 이런 사실을 저희 방송에서 종종 전해드렸잖아요. 사실상 대한항공 일가를 무너뜨렸죠. 네. 그 주인공인 건가요? 네. 우리가 계속 그 뉴스를 냈던 이유는 경제지들이 겁에 질려서 계속해서 국민연금공단을 깎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코드는 바로 스튜어드십 코드다. 기업 발목 잡는 국민연금공단. 그간의 활약은 대한항공 대표를 갈아치우는 등의 성과로 가시화됩니다. 이에 따라 야당과 보수언론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된 연금사회주의 공격에 맞서 R&B 국민연금송 같은 아이템들로 중무장한 국민연금 광고를 온 미디어에 큰 돈 주고 뿌리는 미디어 전략을 택합니다. R&B 국민연금송이 뭐예요? 아주 듣기 싫은 거 있어요. 국민연금. 거의 비슷하네. 스티비 원던줄. 메이저 미디어가 크게 다루지 않은 제가 평가하는 김성주 이사장의 가장 큰 공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입니다. 외주와 파견, 기간제 등 모든 공단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했고요. 그 과정에서 기재부와 야당의 방해를 뚫기 위해 공단 노조와 오랫동안 대화를 이어나갔고 그 보답으로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산하 국민연금지부는 김성주 후보의 퇴임에 대해 정말 의외인, 가진 칭찬이 너무 많이 들어간 성명서를 내놓습니다. 민주노총 산하 단위노조 가운데서도 정말 특이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닭살도 다 생략하고요. 공약 중에서는 현대자동차 노사정관협의회 구성, 그리고 탄소소재 관련 업체 상생방암 모색정도 알려드리죠. 아직 깔 게 별로 없습니다. 민생당 후보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정동영, 66세 남자. 직업은 역시 관록의 정치인. 호남에는 이런... 본인이 그렇게 적었으면 되게 웃기겠다. 그랬으면 멋지겠지. 호남에는 관록이 있는... 관록의 정치인. 관록이 있는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관정. 서울대 국사학과 졸업, 정치학 부전공.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성관위에 올라온 정동영 후보의 이 사진은요. 대선 후보 때 사진입니다. 아, 맞네요. 그 사진이네요. 네. 심지어 이거 그리고 스캔이 아니고 폰으로 찍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거는 느낌이잖아요. 같은데? 모르겠다. 여튼. 웨일스 대학 저널리즘 석사도 했고요. 유권병장 만기 전역. 재산은 14억 8천만인데 채무가 매년 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채무가 14억 8천. 채무로 인해 재산이 반 깎였죠? 네. 78년 MBC... 뭘 반 깎여. 다 깎였지. 아니, 아니. 반 깎여서... 현재 14억 8천인 이유가 채무가 14억 8천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29억쯤 되는 거 아니지. 29억쯤 되는 거. 6, 7천 그렇게 나오는 거죠. 78년 MBC의 정치부 기자로 입사해 LA 특파원과 뉴스데스크 앵커까지 진출합니다. 데뷔는 15대 총선이었고요. 그 이후 전주에서는 진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력의 흠이라고 한다면... 전주 밖에서는... 전주 밖에서는 다졌어요. 그러니까 이력의 흠이라면 전주 밖에서는... 그렇죠. 15년 재보선에서 정당은 아니었던 국민 모임의 소속으로 관악 의뢰 출마해서 야권 단일화 이슈와 얽혀버린 것이 그때 또 낙선한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대선 낙선 후에 비록 재보선에서 탈당부 소속을 시전하긴 했지만 동작을이나 강남을 같은 홈지에 먼저 나가고 현장 집회 위주로 모습을 드러내고 하면서 이미지 변화를 꾀한 적이 있어요. 그 자산은 국민의당과 민주평화당을 거치면서 지금 꽤 많이 소모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80.65%, 상임위 출석률은 81.82%, 총 70개의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전 대선 후보 치고 높고 날아가고 딱 봤는데 원한 가결이 없어요. 네, 그렇죠. 수정 가결 한 건. 드론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현재 이름과 내용이 손질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쯤 되는 정도의 중량감을 가진 인사의 출석부를 들여다보다가 느끼는 건데 미래통합당의 3선 4전환 후보들의 성적을 좀 봐야 우리가 평가를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영남권 가서 좀 봐야 되겠어요. 함부로 지금 변론에 이렇게 말 못하겠어요. 계류 상태인 법안 중에는 강제 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이 보이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있네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 근무수당 미지급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 총선 공약이었는데 계류 상태입니다. 일단 공약한 법안을 내긴 했고 자신의 주요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서도 활동해 보이고 최신 분야에 대한 관심도 있는데 성적은 저조하네요. 그러네요. 공약은 1호 공약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2호쯤도 나왔을 것 같은데 1조 원을 들이는 조선 월드파크 프로젝트입니다. 배 조선 월드파크 아이요? 다행이다. 배를 짓는 건 아니고요. 전라우드보다 낫습니다. 전주에 오면 조선 왕조에 관한 역사적 체험을 하는 거대한 테마파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전라우드가 더 날 것 같은데요. 아니 그거는 실제로 거기서 영화 촬영 자주 하고 그러면 좋은 거잖아요. 일단은 한옥마을이 워낙에 아직까지도 스테디셀러라서 그곳의 확장판을 생각한 모양이군요. 호남이 보통 관광업 타령을 부를 때 소재가 보통은 백제인데 전주는 안 그래도 전주이시에 조선 왕조에 대한 역사적 체험이면 뭘 할까요? 권장을 맞을까요? 아니면 사활을 일으킬까요? 근데 이게 한양이 아니고 전주다 보니까 이씨와 관련된 걸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위화도 외국인 체험? 실제로 태조 관련한 체험 전시 이런 것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선주께서 철퇴 맞는 알바분 한 번 계시겠네요. 쿠데타 체험. 방언이네 이놈. 중세의 쿠데타. 알았어요? 네. 무소속 구부입니다. 무소속 5세 명, 45세 남자, 서영건설 대표이사입니다. 서영건설은 2018년 기준 사원수 13명에 매출액은 12억 9천만 원이네요. 직원들이 받는 평균 연봉은 2,800만 원입니다. 세종대 물리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동학혁명기념관 운영위원, 그리고 사단법인 동학민족통일회 전주지부장입니다. 2018년 11월에 버락 오바마의 당선을 축하하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150. 2018년? 2008년. 2008년. 2010년 10월에 SK와이번스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축하하며 음주운전 벌금 150. 이분 전과 귀여워요. 2013년 9월 노태우의 추징금 자진 납부를 축하하며 음주운전 벌금 200. 그때는 기쁜 일이라 술을 더 드셨어요. 꾸준히 먹다가. 전과가 다 음주운전입니다. 제가 음주 아니면 뺑소니 이런 건데. 동학이 실패하다니 이러면서 술을 자주 드신 것 같아요. 그래도 오바마는 당선됐고 노태우는 자진 납부했어. 동학혁명기념관 운영위원이에요. SK와이번스의 우승은 축하가 아니고 열받아서 마치는 거겠군요. 아무래도 전주사람들이면 그렇죠. 쌍방울 레이더스를 가지고 달아나는 팀이니까. 선거에 출마하면서 페이스북을 개설했습니다.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했는데요. 페이지의 이름은 무려 희망의 등불 전주병 덕진구 21대 총선 국회의원 예비후보 5세명. 맞다 길다. 페이지 이름이 길게 되더라고요. 대신 이렇게 부적처럼 돼요. 되게 세로로 넓은 글씨로 써놓은 거 아니야? 페이지 이름을 짓는데 너무 힘을 다 썼는지 게시물은 하나뿐입니다. 그 마음 뭔지 알아요. 처음 만들어봤을 때 만드는 데 지쳐가지고 만들어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1호 공약은 전주 완주 통합입니다. 오랜만이네요 이런 거. 한 세 번째 보는 것 같은데요. 완주를 제맛 먹겠다. 광역시 만든다고 맨날 이러죠. 천마지구의 개발 이슈가 있는데요. 오세환 후보는 건설사 사장답게 건물을 잔뜩 올리자고 할 것 같지만 아파트 건설은 교통 여건 악화를 가져올 테니까 환경 보존을 중점에 두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 좋네요. 저도 오 싶어가지고 적었어요. 오 3명 후보였습니다. 군산입니다. 지난 총선 전북에서 국민의당 득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정동영의 전주병을 제외하면 김관영의 군산이었습니다. 챔피언 나왔고요. 도전자는 신영대 52세 남자 군산생 군산중앙초 군산동중 군산일고 전북대 경영학과 전북대 총학생회장 이런 일을 하고 정치인으로 안 가면 이상합니다. 복사기 영업하러 가면 후배가 웁니다. 계속 직업정치인 목포의 전해철 의원, 익산의 한병도 전 의원의 비서관을 지냈고요. 참여정부 청와대에도 잠시 들렀다 옵니다. 88년과 91년 민주화운동 관련된 정과가 둘. 민주당 입당은 95년에 했습니다. 여러 차례 군산에서 문을 두드렸고 공천은 19대 때 한 번 받았습니다. 공직선거 무승 1패. 이번에는 강력한 출마 의지로 전국에 관심을 받았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물러나면서 현재는 딴 당가 있죠? 경선마저 패스하고 올라왔습니다. 다른 지역이면 몰라도 군산의 지역경제는 중앙정부와 여당의 주요 관심사이다 보니 이 지역 후보의 지역공약을 말씀드리는 게 맞겠죠.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관련 시설 유치에 대한 이야기는 정부의 의지와 동일하고요.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라는 안은 저 신후보 보면서 처음 확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자면 평택의 인프라를 잡아먹어야 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평택의 중고차가 유명해요? 평택은 해외에서 들어가고 해외로 나가는 거의 모든 차들이 들어갔다 나가는 곳이죠. 아, 그래요? 관광사업으로 고군산 복합리조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 해상로가 뚫린 고군산 군도에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국제학교나 제2혁신도시 유치공약은 좀 미심쩍습니다. 후보 어디 있어요? 국가혁명 배당금당 커튼에 가려가지고 무소속 후보죠? 네. 챔피언! 무소속 김관영 50세 남자 국회의원 용하초 회원중 군산 제1고 성균관대 경영학 서울대 행석 육군 중2전역 정가는 없습니다. 공인회계사 행시 사실을 모두 합격했습니다. 우와! 왜 그래? 능력이 남아도는데 지금 제 말투 안 느껴지세요? 마음에 안 들어. 왜 그래요? 그거 그 누구지? 미안하다 이분? 고병덕인가? 고승덕 고승덕. 실제로 둘이 좀 비교가 돼요. 먼치킨으로. 그리고 김현장에서 10년 동안 변호사 생활을 한 후 경실련을 거쳐서 19대 민주통합당 군산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냥 사시는 게 더 편하긴 하셨겠지만 세상을 바꿔야 되는 의지가 있었나 봅니다. 그리고 2016년 민주당을 탈당하여 국민의당에 입당을 하고요. 그 해에 있는 20대 총선에서 또 재선에 성공합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 과정에서 합당의 찬성, 바른미래당으로 갑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패스트트랙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의원으로 유명하죠. 사계특위에서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시키고 채입의 의원을 선임시켜 채입의 의원은 감금되고 본인은 사퇴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네. 채입의 사보임이. 채입의 보임이. 가장 이름을 알렸던 순간이었죠? 2월 말, 바른미래당이 공중분해되는 과정을 보면서 참담하고 석고 대지하는 심정으로 우수속으로 출마합니다. 20대 대표발의법안 153개, 계류가 82%, 대한반영폐기가 13%, 수장가결 3%, 원한가결 1%. 원한가결 1%가 있으니 원한가결된 법부터 한번 살펴보면 중소기업기본법 1부 개정 법률안으로 대기업 지정 5조가 10조로 완화되려는 때에 10조는 너무 많다. 차라리 사안별로 지정 방식을 나누자. 그렇죠. 상호출자 제한은 7조로 완화하고 일값 몰아주기 규제는 5조로 유지하자. 그리고 중소기업 지원 제외 대상도 5조로 유지하자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벌금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유효한 법안입니다. 수정가결된 한부모가족지원법 1부 개정 법률안은 청소년 한부모, 즉 청소년기에 미혼모, 미혼부가 된 대상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법안입니다. 그리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중략 개정안은 사기를 안 쳤는데 피해자로부터 해당 금액이 입금된 경우에 아, 그런 경우가 있죠. 네. 계좌가 정지되고 피해 환급금을 지급해야 되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허용을 하고 계좌가 묶어도 피해 금액만 묶는 조치입니다. 그렇군요. 상임위 출석률은 75.3%, 본회의 출석률은 86%입니다. 나쁘네요. 네. 세만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역 공약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디지털 문외센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가르쳐 드리는 거죠? 지금도 해 주긴 해요. 구청, 군청에 교실도 있고 가면 뭘 해 주는데 저도 이제 저희 집에 어르신들이 갔다 와서 후기를 들어보면 돈을 많이 안 썼나 보다라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어떻게 들어가냐면 유능한 선생님을 모셔오는 데서 드는 돈 그리고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데서 드는 돈 이 정도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둘 다 부실해 보였다. 이거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자면 아이디어도 줘요? 강사들, 대학생들 돈 주고 시키면 훨씬 잘합니다. 봉사활동으로도 많이 해요. 네. 옛날에 원래 문자 가르쳐드리는 걸로 봉사활동이 시작이 됐었죠. 대학생들 돈 주면 좋아하겠다. 돈 주고 시켜야죠. 돈을 잘 주면 좋겠다. 디지털 문해를 가장 빨리 한 쪽은 박사모 아닌가? 그렇죠. 그걸 이제 커리큘럼에 넣으면 돼요. 그쪽에 커리큘럼을 어떻게든 빼와서 커리큘럼 1, 문재인 한방에 보내는 법 커리큘럼 2, 신의 한수 구독하는 법 커리큘럼 3, 자유공화당, 디지털 입당 근데 그걸 군산에서 하면 안 되죠.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됐으면 지금 활성화됐겠네요. 거의 모든 군청과 구청에서 근데 그걸 군산에서 하면 불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고 있는 거 아니 되고 있는 거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운동본부가 밝힌 20대 공약 완료는 45.6%입니다. 챔피언과 여당 후보 1대1입니다. 군산 확인하셨고요. 광고를 듣고 와서 익산으로 갑니다. XSFM입니다. 콕 찝어 콕 콕 찝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찝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찝어 콕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이번만큼은 제대로 마음먹은 당신 과식과 야식을 피할 수 있다면 건강한 비움 친구 디메이트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식사 조절, 운동, 수분 섭취 그리고 비움 친구 디메이트 평산네이처 전라북도 익산시 갑 지난 총선 익산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한 석씩 나눠 가졌습니다. 두 현역 의원 중 한 사람은 5선에 도전하고 한 사람은 경선 탈락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즉 강제 징집 당합니다. 민주화운동 관련 전과 두 건 있습니다. 공무원 입법고시 10회 공공연 입법고시에 합격해서 20년간 일한 국회 공무원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국회사무처 사무차장 이게 차관급이려나 되게 높은 거네요. 변형 카메라 이력 정보 시스템 구축 사실 기자, 유튜버, 영화 촬영 등 합법적인 촬영 범위 내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판매루트가 워낙 광범위하다 보니 100%는 적용 못할 수도 있겠지만 도입을 고민해볼 법안입니다. 아 소형 카메라 같은 경우에 그 카메라가 어디에 가 있는지를 전부 다 정보 시스템으로 구축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게 구매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슨 한국이 총기를 검사하듯이 검사하는 건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법은 있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걸 법을 해놓고 조금 지나면 이력 정보가 없는 카메라들을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네. 그거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이제 예측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다른 지역들 돌면서 점점 더 지금 코로나19를 제외하고 가장 큰 사회 이슈가 되어버린 이 텔레그램 멤버망 사건 때문에 관련 공약들이 더 도드라질 거라고요. 성착취 영상물 구매자 소지자 처벌 강화 유포 협박 및 합성 피해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 마련 등등 인권 관련 공약이 가장 먼저 나온 중앙 공약입니다. 국회의원이 다 위선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익산으로 오면서 제가 국회의원 후보들에게서 장전마을 사태에 대한 입장을 듣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함구할 줄 알았거든요. 21세기 동안 주민 10명 중 3명 이상이 암환자가 되었는데 그 원인이 KTNG가 비료 공장에 보낸 담뱃잎 찌꺼기임을 알아낸 사건입니다. 국무총리의 사과가 있었지만 이는 부족하며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과 환경부, KTNG, 피해주민과 민간위원을 포함시킨 대책기구를 만드는 게 좋겠다는 칼럼을 후보 등록하기 두 달 전에 기명으로 전북도민일보에 기고했습니다. 아기다툼과 상호 비방에서 자유로운 청정지대, 통합당 후보입니다. 오랜만에 가끔 돌아옵니다. 김경안, 63세 남자, 정당인이고요. 남성고, 원강대 행정학 학사, 동대학원 행정학과 행석박 과정 수료. 입을 40분 주시더니. 죄송합니다. 제6대 서남대학교 총장입니다. 좀 이따 서남대학교 얘기하겠습니다. 새누리당, 한나라당, 전북도당 위원장을 맡았고요. 국민생활체육 전국줄다리기연합회 회장입니다. 그리고 한국농어촌공사 상인감사고 세만근위원회 위원, 전라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그리고 제7대 전라북도의회 의원이었는데요. 줄다리기가 올림픽 종목이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옛날에 올림픽 종목이었죠. 네, 그렇다고 들었고요. 스포츠 줄다리기는 1900년에서 1920년까지 올림픽 종목이었고. 할 거 없으면 줄이라 했어, 안 했어? 생각보다 재밌어. 80여 개 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적 스포츠입니다. 나도 돈을 받아가니 모르겠다 해야 될 것 같아요. 필요 이상의 성이라고 생각해요. 책상 뺀 사람이 출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1908년에 제4회 런던 올림픽 때 이 런던 팀이, 영국 팀이 그 징박은 부츠를 신어서 그때 논란이 있었대요. 스파이크를 신었죠. 그 이후에 이 얘기래요. 올림픽에서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참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올림픽 전신 얘기가 이 줄다리기 내에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징박은 부츠 때문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당시 줄다리기 하던 거 그때 영상은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뭔가 대표급, 프로급이 줄다리기 하는 거 보잖아요. 진짜 멋있어요. 공공의대법이 도민의 염원 지금 전라북도 후보들이 공동을 내는 게 공공의대법이잖아요. 염원인 만큼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2012년 설립자가 수백억 원을 횡령하면서 구속됐죠. 그렇게 촉발된 남원의 서남대학교 사태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의대 하나 믿고 버텼던 사립대학인데요. 2017년 겨우 폐교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더부살이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서남대학교 출신들의 의대생들이 실습 장소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던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남원 씨의 주변 상권은 동시에 무너지면서 남원 씨에 큰 충격을 줬죠. 방시의 총장이에요? 그때는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왔 뒤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전임이라면 더더욱이 뭐 많은 걸 알고 있었을 수 있죠. 어쩌면 서남대 사태는 지금 지방 사립대의 오래된 미래이기도 하죠. 특히 구역세권 개발과 익산 서북부 지역의 새망대 배우 도시 이런 정도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 잘 끝내 못 찾았어요. 홀로그램 개발 사업을 완성하겠다고 하는데 이걸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홀로그램? 네. 그런데 이 정도 뭔가 찾아도 찾아지지가 않아서 이 정도로 조사해 왔습니다. 그냥 뭐 스타워치처럼 이렇게 이잉 나아가지고. 네, 이 정도입니다. 라이트 세이버? 아니요. 이렇게 전화통화 같은 거, 영상통화 같은 거 할 때. 라이트 세이버? 이러길래 소리만 듣고 난 검인 줄. 출만했는데 다들 정보가 참 없네요. 네, 이 정도입니다. 네. 그리고 공약에 허점이 좀 있고요. 네. 자, 민생당 후보가 아직 지금. 여기는. 자, 저희는 녹음하는 시점에 민생당 후보 두 명을 녹음하고 있습니다. 공천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언제 결정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아마 한 명 들으실 수 있어요. 민생당. 민생당. 그렇다면 유성엽 캠프의 죄를 본인이 썼을 가능성도 있군요. 벌금은 150만 원이었고요. 19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공천을 노리긴 했지만 실패하고 다시 유성엽 의원실로 돌아갔습니다. 이후로도 유성엽 의원과 함께 민주평화당 대한정치연대 민생당의 플로우를 같이 탔고요. 유성엽 계군요. 빅데이터 분야에 나름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빅데이터 분야에 전문성이 있을 만한 이력이 없는데요. 무슨 기술 연구소에 뭐였고 뭐였고 하는데요. 공약의 중심은 빅데이터 전문가라는 미래적 이미지와는 반대인 역사와 관광입니다. 컷바위 없잖아요.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으려고 되게 애를 쓰고 있었어. 백제 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해서 이를 토대로 관광사업을 하자. 특히 예술 창작 콘텐츠와 연기하겠다니까 아마 고퀄의 세트장을 만들어서 촬영용으로 대여하거나 공연장으로 쓰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마한백제 왕도 복원사업이라고 요약했네요. 이를 위해 특별법 제정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공약했습니다. 법정 문화도시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문화도시를 법적으로 지정하겠다는 거 아닐까요? 지지부진한 중앙당이 드디어 공천을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는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고 경선이든 전략공천이든 뭐라도 해달라고 하는 중입니다. 그래야 불복을 하지. 황세연 66세 남자. 직업은 중원문화라는 출판사의 대표입니다. 1위공고를 졸업하고 성균관대 철학과를 중퇴. 현재는 다시 다니고 있는 만학도입니다. 1위공고를 조업하고. 1위공고를 낚는 후보인 줄 알았어요. 5.18 유공자로 총 3번 옥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전과 6범. 그런데 이 전과를 통해서 황세연 후보의 이력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80년의 반공법과 개헌법. 민주화 정권이죠. 이것은 민주화 유공과. 90년의 폭처법까지는 민주화 정권으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 90년에는 전두환 정권에 의해 지정되었던 보호관찰 대상자에서 해제되어 정치활동을 시작합니다. 95년에 선거부정 방지법이 있는데요. 사면 복권되었다는데 선거에 본격적으로 나서기 이전이어서 정치를 모르겠고요. 2000년 16대 총선 낙선으로 도전의 막이 열립니다. 2006년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이때 경실령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은 보통은 우리 생활에 가장 흔한 것은 신용카드 범죄입니다. 카드깡을 한 것도 아닐 거고. 07년에는 상해로 벌금 150. 19대 20대 총선 본선 낙선 이런 정권을 쌓으면서 17대 18대도 총선 출마를 시도하긴 했는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대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 굉장히 바쁘게 살았네요. 선거법 위반으로 한번 받으니까 18대 조용히 하고 19대 20대도 조용히 잘 낙선한 거예요. 안식년. 그러다가 갑자기 민주평화당에서 5.18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번에 최초로 당적을 갖고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와우. 어서 경선하자고 하는 곳을 보면 고상진 후보와 달리 경선에 자신 있고 전략공천에 자신이 없으니 공천 후에 탈당이 예상됩니다. 와우. 대담한 예상인데요. 민주화 투쟁의 방법으로 출판사를 설립해 지금까지 운영 중인데요. 사명인 중원문화는 충주를 중심으로 한 남한강 상류지역의 문화권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일종의 지역 부심 용어예요. 그렇군요. 도서출판 중원문화는 사회 철학서를 주로 출판하고 있습니다. 미셸 푸코의 담론의 질서, 질들루에즈 이런 책들이 나왔습니다. 어려운 책들. 황세현 후보 본인의 저서인 걸어다니는 철학, 변증법이란 무엇인가 등도 있습니다. 어려운 책 쓴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공약은 익산이 입어왔던 과거와 현재의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게 1번입니다. 과거의 피해는 77년에 1위억 폭발 사고, 현재의 피해는 장전마을 오염 문제죠. 이에 대해 국가와 책임업체의 피해 보상을 요구합니다. 백제권 역사개발 지하하고 있고요. 옆 지역구의 같은 당 조배수 후보가 내세우는 환경 겸 관광 공약인 만경강 환경 라이브에 적극 협조하겠다. 만경강 환경 라이브는 거기서 라이브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환경으로 살린다. 뭐 이런 거죠. 환경 대두의 반대만이군요.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팀플레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알았어. 나는 미사리처럼 라이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외의 공약과 가구는 황세현 후보의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글을 깔끔하고 정석적으로 쓰는 타입이라 읽기가 편합니다. 익산의 후보들 누가 되든 간에 장전마을 사태 관련돼서 다음 회기에 뭘 하는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민중당 후보 보시죠. 민중당 전 권희 남자 49세 정당인 익산생 흥왕초 함열중 남성고. 남성고가 아까도 나왔죠. 남쪽에 있는 별이라는 뜻인데요. 그래도 남고는 맞아요. 맞아요. 심지어 남성여자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네. 남성여고 있어요. 네가 말한 대로면 여성고였잖아요. 고려대 경영학과 현 민중당 전라북도당 사무처장, 현 익산환경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입니다. 2011년 공무집행 교통 업무방해로 벌금 100, 2015년 지시법, 벌금 150은 시위하다가 생긴 정가고요. 2006년 민노당으로 중랑구의원 선거 낙선, 서울에 있었죠. 2008년 중랑구 국회의원 선거 낙선, 16년 민중연합당으로 익산 국회의원 선거 낙선한 당직자형 후보입니다. 공약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 2배 강화, 익산 국가산단은 시 외곽으로 이전, 농업예산을 국가예산의 5% 이상으로 확대 등의 공약이 하나 둘씩 공개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보 나오면 공보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을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52세 남자, 이리생 이리동중, 원광고, 원광대 신방과, 육군병장만기, 원광대 총학생회장 총학장이 전가 없겠습니까? 폭처법, 집시법, 위반, 89년, 93년에 사면됐습니다. 6월 항쟁 관련된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공천을 받은 후보들 가운데서는 신인들도 많지만 오랜 기간 칼을 갈며 기다리던 인물들도 많습니다. 17대의 익산갑에서 승리했던 초선의원 출신입니다. 지난번에 조배숙 의원에게 졌 던 후보입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 이라크트 김 외교특별보좌관 등의 요직을 돌았습니다. 쉬운 둘이지만 이번 정부 수석 비서관들 중에서는 최연소였습니다. 소위 청와대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에 기소당했죠. 제가 보기엔 좀 많이 수상한 사건입니다. 선거를 4개월 앞두고 대통령이 울산 유니스트에 가다니 선거 개입 아니냐. 선거 전부터 4개월간 대통령이 아무데도 가면 안 되다니. 코런틴이죠.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부당한 행위를 했다는 포괄적 조항 외에는 자세히 뜯어봐도 후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언론이 분석을 안 해주길래 최대한 모아서 뜯어보는데 시간이 다 갔네요. 고령자 복지주택, 케어 안심주택 같은 공약은 후보도 중요하고 당도 중요하지만 공약이 보이는 추세로 보니 실현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 배당제라는 말을 한병도 후보로 와서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국가가 학생 용돈을 지역화폐나 전자바우처로 주겠다는 건데요. 아마도 용돈은 통제가 될 것이고 저는 좋아 보이네요. 이런 게 있었다면 저는 어렸을 때 수영이나 바이올린 같은 걸 배웠을 것 같습니다. 저는 팔았죠. 저도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나중에 저도 나이 먹고 알았거든요. 애들이 핸드폰 처음 많이 쓸 때 알을 파는 거야. 저는 아직도 부모님한테 비밀인데 고등학교 때 급식카드 친구한테 팔았어요. 저도 급식권 팔았어요. 우리는 급식세대가 아니라 그건 모르는 모르는. 나는 회수권. 나만 안 팔았나? 혼자 잘 살았네? 아니 가진 것에 만족해야지. 민중당 조배숙 63세 여자 1위 출생 이렇게 1위 출생하면 1위가 키운 사람 같기도 하고 로물루스와 레무스 로마의 시저가 되어야 할 것 같고 1위가 나은 건 아니잖아. 직업 멋있어요? 제20대 국회의원 그렇습니다. 1위 중앙초 남성 여중 여기 있네요. 남성 여중 경기 여고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은 제22회 사법연수원은 12기입니다. 아 KS네요. 경기 여고 서울대 한국 최초의 여성검사입니다. 86년에 판사 임용됐고 93년에 퇴직했습니다. 5선에 도전합니다. 재산은 20억이 약간 안되는데 1억 좀 넘던 빚이 작년에 7억대로 확 튀었네요. 비트코인이다. 아 그럼 이분이 질보 16대 국회에서 선임자가 장관으로 가면서 전국구 비례의석을 승계해 들어갔습니다. 이때 성매매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경선 불복 탈당 무소속이 되었던 19대를 제외하고 계속 익산을 해서 당선되었습니다. 안철수와 함께 세정치민주연합 국민회의 국민의당을 계속 따라다녔고요. 분당 때는 안철수를 떠나 민주평화당 창당에 손을 보탰고 초대 당대표도 지냈습니다. 본회의 85.16% 산통자위 86.57%의 출석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민생당 후보들이 워낙에 중진 다선 의원들이 많아가지고 나쁘다 좋다는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정도면 대표 발의법안은 총 54개 수정가결이 4건 소상공인 지원 입법이 눈에 띄네요. 대한반영 폐기지만 소상공인 기문법을 대표 발의한 16인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소상공인 연합회는 대환영이었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강행으로 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한 개정안도 있고요. 이건 수정가결 중 하나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이슈에서 토론회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 활동도 있습니다. 공약의 중심 역시 소상공인입니다. 이번에는 소상공인 복지법을 최우선 입법까지로 놓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기본법을 보완하는 법인데요. 앞에 건 지난 회의 했으니까 국민연금보험료를 지원하거나 고용보험료의 면제 기준을 만드는 등 안전망 강화 쪽에 치중한 법입니다. 그리고 만경강 춘포지구에 국가정원을 조성하겠다는 만경강 환경 라이브 데드의 반대인 것 같죠? 국가정원입니까? 데드의 반대말이 언데드는 아니거든요. 진짜 라이브 열리면 어떡해요? 그럴 수도 있죠. 국가정원 기념 라이브 공연 스팅 오고 막 이거는 옆 동네 황세현 후보가 같이 하고 싶어하죠. 육아휴직 아빠 의무 사용제가 있고요. 이건 될 거예요 아마 장전마을 염두에 둔 환경재난 피해자 구제특별법도 있습니다. 아예 특별법으로 확실히 만들어두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외부에서의 이미지는 바른미래당에서 빠져나온 민생당을 민주평화 단계를 뭔가 원래 늙었다 보니까 의원들 몇 면이 보수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다선 의원들 가운데서는 가장 진보적인 성향의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정의당 후보 보실까요? 권태홍 55세 남자 정당인 익산생 1위초 남성중 1위고 연세대 경제학과 성공의 정치학 석사 현재는 정의당 사무총장입니다. 현 장전마을 민간협의회 위원입니다. 연세대 대의원의 의장으로 학생운동을 하다가 수배 생활을 해서 정가는 88년 공문서 사문서 위조 행사 절도 국보법 위반으로 남영동 대공분실을 한번 찍었습니다. 모두 특별사면되었습니다. 경역은 수용으로 인한 면제 그리고 2002년에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 이후 노동운동에 투신하여 활동을 하다가요 국민개혁 정당으로 정치에 입문한 국참계입니다. 국민참여당 사무총장, 최고위원 그리고 통진당을 거쳐서 정의당으로 와서 정의당에서도 사무총장을 합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같은 지역구에서 낙선을 했고요 재작년 지선에서 전북도지사 낙선했습니다. 공약은 환경을 주로 생각한 지역공약 그리고 청년 농산물 사업 지원 등이 있습니다. 장전마을 이슈를 저도 자세히 조사를 했습니다. 이 긴 글은 쓸모가 없게 되었네요. 얘기하지. 주민 80명 중 34명이 암에 걸렸는데 이게 최근에 발생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아주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 처음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연관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요. 저도 이 주민 생명권은 지역공약이 아니라는 생각에 자세히 소개를 했었습니다. 거의 최초의 인정이었대요. 많은 후보들이 장전마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되겠네요. 이번에 이렇게 선거에서 나오는 이유가 건강영향조사를 했기 때문인데요. 문제는 이번에 이 조사를 처음 했다는 거죠. 경북공화군의 석포재론소 문제부터 해서 이번 이 한 이슈가 거의 전국의 남원에도 지금 비슷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향이 굉장히 클 겁니다. 이번 정권의 그 영향조사를 처음으로 여기 중에서 실시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이저 이슈가 되지 않은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요. 강가 상류의 농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로 이 피해가 일어난 지역이.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제가 나이 들면 머리스타일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배수연 65세 남자 사단법인 예미샘 이사장 이름이 예미인 선생님을 제게 부르는 것인데 예미냄 같기도 하고 예미샘이 뭘까요? 익산생 원강대 영문과 원강대 사회교육대학원을 졸업을 했고요. 전북대 학교 정박 80년 순천 청암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청암고겠죠. 다리에서 교편을 잡지는 않으셨을 테니까 임실에 대미샘이 있긴 한데 여기 예미샘도 아마 그 물 발언지 아닐까 교편을 준 채로 이렇게 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 교각을 아 예미라는 이름의 샘? 아니 사단법인이라고요. 죄송합니다. 샘에서 이름이 왔을 수도 있죠. 안 그럴 수도 있잖아. 주장할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순천 청암고에서 교편을 잡다가 극단 단원으로 들어가서 연극을 시작합니다. 하고 싶은 거 많이 했네요. 갑자기 연극을 시작한 선생님. 학교 연극반을 지도하면서 동시에 연극 배우, 연출자로도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 교수로 전직합니다. 이력에는 전 명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적었고요. 이외에 교수 이력이 몇 개 더 있습니다. 세계 40개국을 여행하면서 블로그에 여행사진이 있어서 제가 부럽습니다. 진짜 하고 싶은 거 많이 하고 산 인생이네요. 네. 정가는 한 건 2002년에 12월 31일 한 해의 마지막 날 음주운전. 일 것 같지만 의외로 상해입니다. 2002년 마지막 날에 누군가를 200만 원어치를 깠어요. 제가 아는 바로 제가 잔인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200만 원어치는 말 깐 건 아닌데. 연말 펀치. 그렇죠. 한 해를 정리하는 원한 갚기? 이건 처분 날짜니까 사실 이때 깐 건 아니겠죠. 그건 알아두십시오. 날짜가 장난치는 건 저희가 그냥 장난쳐야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2014년 세정치민주연합 도의원 경선에 도전했지만 낙마했고요. 이번에 무소속으로 바로 본선에 옵니다. 이 도의원 경선에 도전했을 때 바바리코트 입고 장발, 백발 휘날리면서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유명했었대요. 멋있었을 것 같아요. 블로그가 있지만 이 블로그는 연극인으로서의 블로그라서 선거정보는 없습니다. 그런 후보들이 간혹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역지와의 접촉이 많습니다. 그건 또 의외네요. 보통 블로그가 번듯해 보인다. 그럼 또 지역지 밥도 많이 먹이고 보통 이런 식인데. 공약은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3선 연인 금지법. 이거 민중당 공약인데요. 이것들이 있습니다. 제 답은 동일합니다. 네가 제선하고 다시 얘기하자. 익산 두 군데 보셨고요. 정읍고창입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고창군 고창군과 정읍시에는 4선의 정균환 전 의원, 6선의 김원기 전 국회의장이 있죠. 그 후에 첫 4선에 도전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고요. 민주당은 아닙니다. 국가흥망 배당금당을 제외하면 1대1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59세 남자 정읍 임압 입암면 오 맨 입암면생 입 뒷면이 아니고 입 뒷면이 아니다. 입명 아니에요. 외가는 고창군 상하면이라고 굳이 적어서 홍보합니다. 외가를 굳이 아 외가도 고창이다? 장인은 정읍을 태어났고 지역구가 정읍고창이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퓨전이 나다. 이런 방식의 홍보의 최강자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합당 서울 동작에 있는데 그건 그때가 다시 얘기하고요. 대흥초 호남중 전주고 서울대 동문과 행시 26회 고위공직자 유닛 은평구 부구청장, 서울 도시교통본부장, 서울 행정 1부시장 등등 공직자로 가장 홍보가 될 만한 포인트는 서울시에서 한 일들일 겁니다. 서울이 자전거 공영화 고민을 시작하던 시점 경기도와의 버스 한승 할인을 논의하던 일이 꽤 많고 복잡하던 시점에 서울 교통 업무를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캠프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의 경력을 강조하지 않으려는 것 같지만 기록으로 유추해보면 교통카드 환승과 중앙차로 운행 사업을 시장이 바뀌는 동안에도 계속 컨트롤한 인물일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에 어린 애들한테 옛날에는 버스 갈아타려면 돈 다 냈던 거 알아? 그러면 되게 어이없어 하더라고요. 다른 나라들은 다 그래요, 지금도. 야간용 올빼미 버스와 출퇴근 익스프레스 다람쥐 버스도 이 사람의 임기 중에 등장합니다. 오, 올빼미 버스를 만들었구나. 그리고 또 다람쥐 버스가 네, 그건 이렇게 굴러가요? 다람쥐처럼? 그거는 스타크래프트잖아, 맹독춤. 그리고 이렇게 버스가 한 번 지나가고 보면 주변에 저, 뭐죠? 동전, 동전, 동전. 아니, 열매? 도토리, 도토리. 도토리가 다 없어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잠깐 뛰는 셔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 쓰는 사람들은 그걸 누가 써? 마치 수도권 버스로 말할 것 같으면 노란색 버스처럼 이걸 누가 써? 이렇게 생각하는데 쓰는 사람들은 그거 없으면 죽어요. 그렇죠. 용산 살 때 노란색 버스 매우 유용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이 다람쥐 버스. 요즘 트렌드에 어울리지 않게 나이보다 더 늘어보이는 사진을 애써 포샵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해합니다. 전남북, 경남북의 후보들이 특히 잘 챙겨야 하는 것이 노인복지정책과 빈집정비, 외국인 근로자 관리체계 정비입니다. 이 분야 공약 제대로 준비 안 했으면 표주지 말아야죠. 농업공익수당 현실화, 치매예방 및 골공공성 강화, 한국어 교육 강화, 출신국가별 커뮤니티 활성화, 골봄공공성 강화, 한국어 교육 강화, 출신국가별 커뮤니티 활성화, 영광원전 1, 2, 5기 조기 폐로 검토 등의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디펜팅 챔피언 민생당 후보 보시죠. 유성혁, 60세 남자. 축하합니다. 안 해주네. 축하. 축하. 정읍 출생, 산성초 7보중, 전주로이사회 신흥중, 전주고를 나왔고, 서울대 외교학과 졸업, 유성혁 후보는 환갑 자체는 1월에 했네요, 이미. 육군 1병 소지 폐제. 아닌가? 1월 생이니까 작년에 했나? 요즘도 다양한 색깔의 과자 올려놓은 거 옆에서 사진 찍나요? 다양한 색깔, 갬쌈, 갬쌈, 고기쌈. 단어 까먹었어. 다양한 색깔의 과자. 옥춘, 삭탄. 맞아, 맞아. 그런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옥춘. 전 단 한 번도 그것들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거 기술자들도 있어요. 나 환갑되면 내가 좋아하는 거 쌓아놓고 해야 되겠다, 다양한 색깔로. 빅맥. 담배. 다이제스티브랑 오레오. 색깔을 대충 하잖아. 재산은 12억이 약간 안 됩니다. 빅맥. 83년에는 27회 행시 합격 후 전북도청에서 공무원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선출직은 02년 3회 지선에서 새천년민주당 정읍시장에 당선되며 시작했고요. 4회 지선 전북도지사 경선에 도전했는데 패배했어요. 패배가 너무 썼는지 18대 총선에서는 컷오프 당하자 바로 탈당 소속. 61%라는 엄청난 득표로 국회의원 당선합니다. 네. 지역 장악력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4년 넘게 민주당은 그의 복당을 거절했지요. 61%의 득표로 당선됐는데요. 하지만 19대 총선에서도 무소속 재선에 성공하니까 더 이상 거부하지 못하고 복당이 허가됐어요. 바로 국민의당으로 합류합니다. 인정당했다. 이러려고 복당한 거죠. 그렇죠. 바로는 아니고 좀 이따가죠. 그러니까 이제 사귄다고 해주면 그때 찰려고. 어느 정도 사귀다가. 한 열흘을 사귀어야지. 하지만 안철수는 별로였던지 민주평화당 창당에 참여해 원내대표도 됐고요. 민평당 분당에서는 대한신당에 합류했지만 이내 3당 통합을 주도하며 민생당을 만들었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93.55% 기재위는 90.74% 준수합니다. 되게 좋아하나보다. 출고 다니는 거. 20대 대표발의 법안은 43개. 원안가결 1건. 수정가결 5건. 지난 회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는데요. 전북일보에 따르면 공약 이행률은 45.4%입니다. 공약이었던 동학, 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 그리고 서해의 지능에 관한 법률안 발의. 민속소싸움 진흥법안 발의. 같은 것을 보면 전통문화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엿보입니다. 2016년 말 이틀 사이로 발의해서 수정가결된 4개 법안이 있어요. 이건 모두 누리과정 정책에 연관된 법 전부를 손본 것입니다. 계류됐지만 출신지역 차별인사금지특별법도 있어요. 이것도 발의했는데. 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북한 출신까지 염두에 둔 입법이라고 합니다. 아쉽게도 이전은 계류회입니다. 민주당 시대부터 좀 보수적인 경제관을 보여줬는데 이번에 1호로 들고 나온 공약인 공공부문 3.3개혁 또한 그쪽입니다. 국민의 정부가 외환위기를 극복한 요인이 공공부문 감축이라고 말하면서 30%를 감축해서 그걸로 사회 안전만을 확충하고 노동개혁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이해를 못한 제 잘못인 것 같습니다. 30%를 감축해서 그걸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확충해요. 이건 반대의 의미 아닌가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 모기장인 줄 알아? 이해를 못한 제 잘못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무원이야 공무원. 30%를 늘려야 사회 안전망이 확충이 되잖아요. 제 말이요. 그리고 그 30%를 늘리면서 노동 관련 공무원도 뽑아야 노동개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30%를 감축해서 어떻게 노동... 아 30%를 감축하면 이 30%가 화가 나서 노동개혁을 이루겠네요. 최초로 공무원 파악하고... 그걸 안 찍고 화가 하나 30%가... 다 막 민중당으로 표가 몰리고 이래가지고... 나는 불타고 노동개혁은 이루어진다. 정치인은 그런 선택을 해야죠. 내가 죽어서 세상이 변하는... 동학이구만. 나는 이해못했는데 왜 다들 이해를 해주고 있는 거야? 다 모여서 논의해야 돼 역시... 정우꽃장까지 보셨습니다. XSFM입니다. XSFM 정우꽃장까지 보셨습니다. XSFM XSFM 남원시 임실군 순창군 춘향제에서 치즈와 고추장을 먹는 남원 임실순창군... 빨리 줄여보았다. 아 근데 진짜 특산품이 분명한 세지였구네요. 신민당에서 초출마한 뒤 열린우리당 통합진보당을 거쳐서 정의당 새정치민주연합을 오간 유니크한 철새 강동원 전 의원이 지난 총선 경선불복 무속출마를 강행했고 민주당 후보와 표를 나눠가졌습니다. 그리하여 승자는 여유있게 국민의당이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 나오고요. 어느 당적일까요? 호남에서는 그게 매우 예상하기 힘들죠. 국민의당이면 큰 충격이거든요. 이번에 나왔는데 국민의당이면. 일단 여당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67세 남자 남원군 왕치면생 전주희씨 대경상고 명지대 행정학과 서울대 행정학 석사박사 전과 없습니다. 남원순창의 16, 17, 18대 국회의원 대학 졸업 직후인 90년 꼬마민주당 소속이던 김광일 의원의 보좌관으로 사회생활을 정치인으로 시작합니다. DJ의 복귀 이후에 빠르게 배를 갈아타고 그의 그림자들 중 하나가 됩니다. 14대 대선에서 낙선하고 시간을 가졌던 DJ를 따라 영국까지 가서 수행일을 하기도 합니다. 국민의정부 청와대에서 요직을 두루 맞습니다. 99년 청와대 추천으로 서울 구로을 재선거에 공천을 받았지만 여당이 반발하자 출마하지 못했습니다. 이듬해인 00년 16대 총선에 다시 세천년민주당 공천 탈락하자 불복 무소속 신공으로 당선되어 국회의원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꾸 하는 거지. 본인이 지역에서 자기 영향력을 아니까 또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07년에 김한길계였던 이강래 후보는 잠시 탈당했다가 대통합민주신당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역임합니다. 취임 직후 신규 가로등 뿐만 아니라 전국에 낡고 오래된 것들까지 모두 바꾸는 스마트 가로등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곧 추진했는데 바꾼다는 가로등의 핵심 부품을 이강래 후보의 동생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독점 납품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집니다. 모른다고 말했던 이강래 후보가 신고한 재산 공개 목록에 배우자가 가진 관련 업체 주식 4만 주가 4만 주쯤이면 우르르 나와요. 진짜요. 문청이로 와아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주식이 쏟아져 나와요. 저기 닥터캡슐 광고처럼 제가 이제 4만 명을 한꺼번에 보는 경우가 보통 상암구장 이런 데서 와아 하고 우르르 쏟아져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아주 뻘한 상황이 됩니다. 이미 고속도로 수납원 노동탄압 이슈로 언론이 우호적이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보의 시각에서는 전주병 김성주 후보의 정반대쯤 되는 곳에 서 있는 캐릭터로 이미지가 굳습니다. 김성주 후보 때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 많은 공사 공기업들이 지난 몇 년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의 깃발을 들었는데 국회 예결특위가 비용을 깎고 기재부가 또 비용을 깎으면서 정규직이 임금 후퇴라도 받아들여야 상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예산을 깎자 분노가 아래에서 서로를 향하게 되었고 노노 갈등으로 이어지거나 경우에 따라 다수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소수는 기준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남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국정감사 때 얘기했던 것들이죠. 이런 상황에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강래 후보 아니라 그 누가 공사 사장 자리에 들어갔어도 겪었어야 할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다만 최근 그의 블로그에 게시된 톨게이트 노조의 진실이라는 글이 당시에 그러한 대처를 하게 만든 수장으로서 후보의 가치관을 유감없이 보여줍니다. 일부 확인하시죠. 현재는 요금 수납은 6,079명이 자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427명의 민주노총입니다. 한국노총 805명은 재판 결과까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판결 이후 재조정을 원칙으로 합의하여 점거를 풀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역시 문제는 민주노총 427명이었습니다. 짧은 글을 통해 인격체를 노조 이름으로 부르고 리더 주제에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책임을 공공연히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네요. 게다가 그 블로그는 국회의원 후보 홍보용 국민들 보라고 돌리는 블로그지요. 공약은 다 지역공약입니다. 그리고 이 자회사가 아니고 본사 정규직으로 들어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민주노총이 이걸 왜 반대하냐면요. 본사 정규직 청소 업무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보직이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냥 순진한 우리들은 설마 이 사람이 공천을 받겠어요 이랬는데 이 동네 지역 민심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저번 국정감사 때 우리가 그 얘기를 했어요. 뭐 믿고 이렇게 당당하지? 믿는 게 있는가 봅니다. 정의당 후보입니다. 정상 뭐 그 래퍼 이름 뭐였죠? 정상수 아 그 저 음주 하시는군요. 네 네. 55세 남자 직업은 화신사이버대학교 부교수 남원생 중앙초 용성중 남원고 동국대 정외과 학사 부산대학교 문학박사 현재 정의당 지역위원장입니다. 정가가 특이합니다. 2005년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200 오 마이 가시 사장이란다는 거예요? 그죠. 못된 사장님 이력을 보면은 2007년부터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외래교수 겸임교수를 했거든요. 이때는 본인이 노동자였으니까 근로기준법 위반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 전에 2006년까지 뭔가 사업을 했던 걸로 추측이 가능합니다. 영문과를 나와서 초창기 교수 이력이 영어 관련 학과인 것을 보아 영어 학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많은 교수님들은 정교수님들은 노동탄압의 주체인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할 수가 없어요. 법적인 관계상 그래서 알 수가 없네요. 저서는 이번 출판기념회를 위한 저서는 물론 학장을 탄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노동자였을 수도 있어요. 노동법을 위반한 노동자 출판기념회를 위한 저서는 정상모의 고백 돌아온 사랑입니다. 노래인가요? 본인을 연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노래 같다. 돌아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자마자 그 노래 부른 거예요. 아. 탈락하면 회가 되겠군요. 초밥이나. 캐비어를 얹어서 먹어요. 그렇죠. 신선할 때. 요즘은 덮밥이 맛있죠. 네. 공약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률안 통과 왜냐하면 현 정의당 국립 남원 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 위원장이거든요. 그리고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복합 쇼핑몰 규제를 강화하고요. 가맹점 대리점 본부의 갑질 방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이거 봐요. 뭔가 자영업했잖아요. 이해됩니다. 네. 뭔가 자영업을. 겪어본 솜씨다. 그렇죠. 자영업을. 초차이즈 영화학원이었을 것 같아요.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한 적이 있나 싶은 공약입니다. 무소속 후보가 두 명 나와있습니다. 방경채 63세 남자. 야채가 아닙니다. 죽동초 용성중 남원고 같은 직업은. 야채는 청씨죠. 그렇죠. 남원고 직업은 홍조건설대표이사. 와 건설대표이사. 네. 아인슈타인타워대표이사라는 직함도 있는데요. 아인슈타인타워를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시간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인슈타인타워가 지워질 때. 이게 무슨 소리야. 아인슈타인타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건축가 에리 멘델준의 역작이고 독일 포츠담에 있거든요. 천문학 실험실인데 여기에 대표이사일인은 없어요. 근데 예상은 뒤엎고.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건축 공부하는 분들도 교과 함께 항상 보고 참고하는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출마해가지고 공부 봤더니 지난번에는 포츠담 갑에 출마했었고. 포츠담 회단을 막 주도하고. 혹은 포츠담 시의회 가선거구에 출마했었고. 알고 보면 아인슈타인타워의 건설을 홍조건설이 수조했을 수도 있죠. 연대 행정대학원 석사 재학 중입니다. 정가는 협박으로 벌금 200만 원. 제가 왜 웃었냐면 건설에서 대표인데 협박이 잘 어울리잖아요. 아인슈타인타워를 그렇게 얻었나? 200만 원어치 협박을 하셨습니다. 재경 남원향후회 부회장, 대산면 향후회장, 전북지역 총선 후보 중에서 가장 부자입니다. 137억 9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 협박 200만 원 정과를 보고 다시 보니까 홍조건설이라는 회사 이름도 뭔가 석연치 않아요. 사람이 협박할 때 얼굴 빨개지. 내가 온다 이제. 나는 홍조를 띄고 아이 죽을래? 명함 앞면에는 그래 경제는 경채다. 뒷면에는 반경채 또 나왔당께요. 라고 적혀 있습니다. 국수수로 넣어서 볶음 맛있을 것 같아요. 홍탕에 넣어도 맛있어요. 그냥 끓는 홍탕에. 홍조를 띄면 익어가겠네요. 우리 이름 갖고 노는 건 너무 유치한데 재미있다. 여러분이 밤새고 녹음해보세요. 네. 또 나온 게 맞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무소속으로 나와서 낙선했습니다. 정보를 찾으면 1982년도에 나온 동명이인의 골든 앨범이 있어요. 그래서 동명이인의 골든 앨범이구나 라고 별 생각 없이 블로그로 들어가는데 본인입니다. 연예인 유닛이야. 근데 골든 앨범이라는 건요. 요즘 청취자 여러분. 그 그레이티 스티치인데 그레이티 스티치라는 게 온라인 음원이 생활화된 이후부터는 의미가 없어진 컨셉이잖아요.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의미가 있어요. 골든 앨범만 있거든요. 아 데뷔 앨범 제목이 베스트인 이상한 사람들이 있죠. 가수였네요. 네. 8년간의 가수 활동을 추억으로 남겼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8년 동안 앨범 못 내고 있다가 어떻게 마지막으로 하나 만든 걸로. 원이 투 원더인가.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무시하고 넘어갔던 그 기록을 다시 막 찾아보는 거죠. 아까 그 앨범이 진짜였어 이러면서. 혹시 들어볼 수 있나 보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반경채 골든 앨범 있으신 여러분.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비싼 거 드리겠습니다. 공약이 많고 친절하여 없는 것보단 낫지만 구체적이거나 참신한 전국 공약은 보이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지역의 65세 이상 버스 무료 70세 이상 전용 콜택시 정도. 그리고 고령화에 대비한 사회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는 뭐. 이미 있죠. 국가가 오래전에 구축을 했죠. 왜냐하면 지난번까지 선거구가 포츠담 가볍기 때문에 여기가 익산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실 수 있다. 아니 저 남원인순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를 수도 있다. 디펜딩 챔피언이 아직 안 나왔는데 보시죠. 무소속 이용호 60세 환갑라인 갑자. 어서오세요. 이분은 3월 20일이 생일이에요. 방송 즈음에 태어나셨네요. 생일 축하합니다. 환갑찬치 하셨겠네요. 직업원 국회의원 남원생 보절초 용북종 전주고 서울대 산업공학과 육군 병장 만기 정가 없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정치부 기자로 있다가 국민의정보부터 참여정부까지 총리 비서실에서 일했습니다. 2004년 새천년 민주당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으나 이때 그를 떨어뜨린 사람이 바로 열린우리당의 이강래. 2010년 남원시장에 출마를 했으나 낙선 국회 홍보 기획관으로 일하다가 2016년에 국민의당 소속으로 총선에 나왔다가 당선. 국민의당 바른미래당 합당할 때 합당도 싫고 민주평화당도 싫다고 무소속으로 남았습니다. 2018년 지선이 끝난 후 민주당에 입당하려 했으나 불허. 결국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한동안 분노의 트윗러였지만 2018년 2월 무소속이 되면서부터 트위터를 끊습니다. 분명하네요. 야 그 아주 어려운데. 독하다. 개가 변을 끈지. 아니아니요 끊었어도 눈팅을 할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이라고들 하죠 트윗끊기. 제가 눈팅만 하다가 아주 가끔씩만 하는데.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끄는 걸 보면 약간 니들끼리 싸워라 이러면서 걸어들어가는 느낌도 있고. 부개가 100개가 아닌 이상.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법안이 67개, 계류가 82%, 대한반영 폐기가 15%, 원안가결 1.5%, 수정가결 1.5%입니다. 수정가결된 법안은 무형문화재 전수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전승활동을 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수 전수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법률안입니다. 이게 국정감사에서도 등장한 적이 있었죠. 대한반영 폐기된 법안을 살짝 살펴보면 경사진 노회주차장의 고인목 설치. 노회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고인목 설치 소소하죠. 자동차 리콜을 자꾸 안 해주려고 버티면 자동차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걸 100분의 2로 올리고 이 케이스에서 자료제출 의무를 위반한 과징금이 지금은 100만 원 이하인데 천만 원 이하로 올리자는 개정안 등이 보입니다. 상임위 출석률은 국교위가 90.9%, 예결위가 71%, 예결위의 경우에는 첨가가 많습니다. 첨가가 뭐냐면 뭔가 사유가 있는 거예요. 국가재난시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으로 자금 지원은 앞으로 생길 것 같아요. 여기저기 많습니다. 그리고 창업 후 폐업하더라도 채무 부담을 완화하고 재창업 교육 등으로 폐자 부활이 가능하도록 하게 되는데요. 농민수당도 곧 될 것 같고요. 농민수입 보장 보험도 곧 고쳐지려나 봅니다. 매니페스트 본부에서 밝힌 공약 이행도는 42.4%입니다. 김제부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시 부안군 20대까지 3선을 한 김제시 부안군의 전 우승자와 그를 잡았던 현역 의원이 모두 출마합니다. 라고 써놓고 좀 기다려보니 전 우승자는 사라졌습니다. 이 지역 3선의 민주당 김춘진 전 의원이 공천에서 패배했는데요. 지난달 언론을 통해 나를 이긴 후보를 고발한 녹취록을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 사자성으로 두고보자 발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언제 난입할지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50세 남자 김재생 시문초 이리중 남성고 전북대 89년 91년 민주화운동 관련 투옥 기록이 둘 사면된 것 같고요. 정치인 유닛 전주에서 시의원을 한 번 했었고요. 송하진 도지사가 전주시장일 때 전주시장 비서실장을 했고 지난 지선 이후에도 송하진 도지사의 도지사 비서실장을 했습니다. 측근이죠. 심지어 전주시장 비서실장이 되기 위해 시의원직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17년에 도청에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실 선임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이때 다음 지선에 전주시장 나가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청와대를 꽤 오래 지켰습니다. 송하진 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연락선 역할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강원에서 느꼈지만 국가정원 좋아하는 후보들 많아요. 6년 전쯤 만 해도 국립공원 공약들이 있었는데 그거 지정하기엔 쉽지 않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세만금 종합생태지구 공장 사장님들과 민주당 원로들이 기겁을 할 공약입니다. 애써 공장을 지어놨더니 종합생태지구다 이놈들아. 수소산업과 전기차 관련 클러스터에 대해서는 온 전북이 목말라 하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 군산에 들어서면 주변 도시들도 생산시설을 갖추는 경우들이 있긴 있겠죠. 거의 대부분 세만금 관련 공약입니다. 뜯어보십시오. 김경민 65세 남자 정당인 고려대 도거동문학과 졸업했습니다. 병역은 필했고 2년 전 재산은 9억 2004년에 위도 방패장 문제로 인해 주민들이 만든 언론사인 부안 독립신문의 대표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이번이 다섯 번째 본선입니다. 2000년 새정치국민회의의 문을 두드렸지만 공천을 받지 못해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하여 16대 총선, 17대 총선, 4회 지선에서 3회 연속 낙선 2년 전 임현상 PD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상 외로운 것이 무소속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정당이 다시 민주당이 문을 두드려봤는데 프리허그 2010년 5회 지선에서 경선이 불공정하다며 아니요 그 당 아니에요? 경선이 불공정하다며 무의미하고 참여할 의사도 없다며 경선에서 탈출합니다. 경선 탈출 탈출? 네. 옆에 있는 버튼 딱 눌러가지고 사출 그렇죠. 이상한 것은 이때 지난 15년간 낙선을 3번이나 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는데 첫 낙선이자 대비는 당시로부터 10년 전이 2000년이었거든요. 즉 기록에 잡히지 않는 5년의 시도가 더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서러운 김경민 후보에게 따뜻한 공천을 준 정당이 있으니 바른미래당이었습니다. 그렇죠. 7회 지선 부안군수에 처음으로 당적을 품고 출마했으나 본인의 역대 최저 득표를 갱신하고 낙선. 하지만 그 따스함을 잊지 않고 당을 지키며 조직위원장으로서 3당 통합에 참여하여 민생당으로 왔습니다. 잊지 않은 따스함을 전하기 위해 이번의 슬로건은 따뜻한 사람 김경민이고 언론에 내세우는 워딩은 따뜻한 김제부안을 만들겠다입니다. 이 따뜻한 이란 말에 숨겨져 있던 것은 이제 당이 있다. 그간 추웠다. 나도 친구가 있다. 무소속의 풍찬 노숙을 겪어본 사람만이. 공약을 보는데요. 2년 전 부안구수 출마 때도 있었던 해안선 모노레일 공약이 있습니다. 드론 개발 종합 연구 특별법 지정도 있어요. 그래서 도망가려는데 세만금 해수 유통 얘기가 보였습니다. 세만금호의 수질문제에 대한 중앙정부의 입장은 담소화를 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것이고 지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의 입장은 이 정도 했는데 나아지질 않으니 그냥 해수로 하자는 쪽입니다. 김경민 후보는 후자를 지지하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풍찬 노숙하는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무소속 김종회 54세 남자 54세일 정도로 젊은지 몰랐어요. 저기 뭐야 국정감사 때 자주 뵀는데 사진 많이 댕기셨네 이분도 국회의원 김재생 성동초 만경중 검정고시 그리고 원강대 법학과 성경관대 유학대학원 문학석사 이런 게 있네요. 뭐요? 유학대학원? 유학대학원 있어요. 유학 다니는 게 아니고요. 유학을 배우는 그러니까 유학을 배우는 동양철학 한국철학 뭐 이런 게 있죠. 유생들도 유교맨 그럼 꽈잠이 두루마기예요? 근데 그 행사는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공자탄신을 멀리서 두루마기 입은 애가 인사 안 하면 뛰어오라 그래가지고 엎드리게 하는 아 그쵸 아닙니다. 원강대 한의정보학과 졸업 그리고 원강대 한의과 대학 겸임교수도 했습니다. 병역원 질병으로 면제 정가 없습니다.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됐지만 2년 후 탈당하여 국민의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20대 총선에서 현역인 김춘진을 꺾고 당선이 되었죠. 이후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 대한신당, 민생당으로 시대의 기류를 타고 정당이 4번이나 바뀌었으나 플로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시대의 기류를 탔어요. 플로우입니다. 제트기류 민생당보다는 무소속이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하며 탈당 와우 민생당 어째요?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이 인터뷰에서 힌트가 살짝 나오는데요. 민생당보다는 무소속이 다른 시군의원들도 지지하기 편할 것 같다는 말을 하네요. 아, 여기는 어차피 4분 5열이다.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있는 거예요. 네. 나랑 친한 사람들은 민주당도 있고 여기저기 있으니까. 음,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대표발의 법안은 180개로 매우 많으며 처리 현황도 계류가 53%, 원안가결이 24% 왜요? 이렇게 높은 사람 처음 봤어요. 대한반영폐이가 18%, 수정가결이 2.7%, 철회 1%입니다. 원안가결 법안 숫자로 하면 지금 20대 1위일 수준입니다. 우와, 짱이다! 각오하고 보니까 웬 한문이 쫙 깔려있습니다. 살펴보니 1961년 박정희가 쿠테타하고 사용한 국가최고재건회의가 제정한 령과 포고가 실효도 없이 존속하고 있어서 이를 폐지하는 법률안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다른 원안가결권도 위아래로 원안가결이 또 20금 찾기처럼 있길래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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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해봤지만 문장의 시작은 똑같습니다. 알기 쉽고 분명한 영어로 그겁니다. 얼렐러법 최강자군요, 지금까지. 한자어를 한국어로 고치는 법입니다. 아니,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거 없앤 법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더미데이터를 지우는 거잖아요. 만약에 국가재건 최고회의의 명칭을 국가재건 짱회의로 먼저 고친 다음에 법을 없애고 이랬으면 두 배로 원안가결. 그쯤 내면 동료 의원들이 짜장내죠. 그래서 이거 맡아서 하는 의원이 따로 있는 걸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출석률, 농예수의 출석률이 84.3%인데 청가가 많습니다. 본회의 출석률도 82%인데 역시 청가가 많습니다. 원안의원들은 주로 청가가 좀 있더라고요. 전남, 광주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북은 제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이라고 좋게 말해줬는데 전체 평균을 내면 최악입니다, 지금. 출석률은. 제사는 8억인데 농예수의답게 토지가 4억입니다. 땅을 사랑하는 남자. 건물은 뭐하러 짓겄어, 이런. 제가 1호 공약으로 공약을 하나 가져왔는데 1호 공약으로 그것도 세만금 해수유통 공약입니다. 그렇죠. 해수를 유통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장관급 인구정책부와 장관급 청년부 신설 공약이 있습니다. 무진장 완주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이게 완주, 진안, 무주, 장수잖아요. 네. 완, 진, 무장. 그건 그렇고요. 옛날에 부르던 게 입에 닿아가지고. 무진장. 완주, 진안, 무주, 장수입니다. 여기도 이제 국가혁명 배당금당 빼고 1대1이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54세 남자 진안생 동향능길초 동향중 전주전라고 연대법대 4시35회 연수원 25기. 전북대법학 박사 수료. 박수. 수료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시험도 봐야 돼. 수료하셨죠? 네. 박수. 너무 어려우실 거예요. 외국어 시험도 봐야 돼요. 정은정. 박사 수료. 87년 연대 대의원의 의장. 민주화항쟁 세대죠. 20대 국회 기록. 본회의 93.55%, 국토교통이 97.14%, 사교특이 100%, 예결이 94.59%, 출석률. 준수한 조선의원. 64개의 대표발의보반 중 수정가결 5건, 대한반영폐기를 포함하면 50%가 되는데 스트라이크존에 아주 많이 꽂힌 편입니다. 지역개발통합정보만 위탁사업체 선정 시 선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법안,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이에 따른 형을 지정하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안, 물류관련 신기술, 시설, 장비, 운송수단의 연구개발 지원 의무를 담은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대기업이 화주, 그리고 중소물류회사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을 막기 위해 제3자 물류사업의 대형업체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물류정책기본법 개정안, 이 법은 판토스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기업들이 양손에 칼을 들고 지켜보고 있겠지요. 이런 법을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교통위 위원으로서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 지배력이 올라가는 데에 우려를 대놓고 몇 번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점 지배력이 올라가는 거는 왜 온 사회가 쉬쉬하고 있을까요? 왜 그 안실만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이 생겨서 돈을 많이 벌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럼 다 독점하면 되나요? 왜 다 온 사회가 쉬쉬하고 있을까요? 여튼 안호영 후보는 많이 말했댄다. 무소속 후보 무소속 임정엽 60세 남자 정당인 완주생 태봉초 9.2 중 완산고 전주대학교 법박 국민의정보청화대 행정관이었고요. 완주 군수를 두 번 했습니다. 그동안 완주에 로컬 푸도를 정착시킨 공이 있다고 합니다. 농축산이 저번 지성에서 칭찬했던 로컬푸드. 완주가 로컬푸드 1번지 이러면서 아주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죠. 네, 저번 지성에서는 다른 지역구에서 많이 따라하겠다고 했었죠. 선거 이력을 보자면 2006년과 2010년 민주당에서 완수 군수에 두 번 당선이 됐습니다. 2014년 무소속으로 나와 3선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좀 추워하다가 국민의당의 입당, 총선 낙선, 도지사 도전 낙선, 스코어는 5호전 2승 3패인데 3패가 최근 성적입니다. 3연패. 아니 추웠겠는데. 3연패. 정가 두 건 82년 폭처법으로 징역 1.5년에 집유 3년. 민주화운동 같은데 사실은 학군단 동기들과 길을 가다가 공경에 빠진 여성을 구하면서 생긴 정가라고 합니다. 그 당시 동기들이 다 고소를 당했는데 본인이 동기들을 위해서 뒤집어 썼다고 했는데 본인 주장이니까 알 수가 없죠. 왜 알 수 없다고 하냐면 두 번째 전과에 대한 해명이 션찬화서입니다. 아, 기대됩니다. 2002년에 특가법 알선 소재로 징역 1년에 집유 2년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파트 건설 청탁으로 99년에 1억 5천을 받은 일인데요. 비리 사건이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아킬레스건이었죠. 아태평화재단에 있을 때 한 일이에요. 이후 완수군수에 두 번이나 당선이 됐잖아요. 비리가 있지만. 이에 대해서 해명을 할 때 저 임정엽은 두 개의 임정엽이 있다. 하나는 죄를 짓는 임정엽. 하나는 참회하는 임정엽 뭐예요? 하나는 죄를 짓는 임정엽이고 하나는 완주군수 임정엽. 그럼 참회는 안 하네요? 참회를 해서 완주군수로 재탄생했다. 자중인격 고백인가? 내가 죄가 있다면 완주군수를 한 것이고. 언제 원래 임정엽으로 돌아갈지 두렵습니다. 아, 제발. 그런데 이거에 대한 해명을 또 아태평화재단에 있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가족을 모시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공보에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후보들이 그게 뭔 소리냐고. 그렇죠. 그게 뭔 상관이냐고. 디제이를 끌고 들어올 판입니까? 네. 지난 지사에도 말씀드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폭처법에 대한 해명도 다 믿기가 쉽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 82년 폭처법은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얼핏 보면 민주화운동처럼 보인다. 자세히 봐야 다구림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화운동 정가입니다. 이러고 넘어갈 뻔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공약. 블로그 공약란에는 다른 내용이 너무 많아서 공약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국회의원, 문호동, 무임금, 매월 임시국회 의무화, 식량안보법 제정과 기초농산물 수매제 도입, 로컬푸드 시즌2, 지방소멸대응특별법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알선수재라는 건 아무나 범죄자가 될 수 있는 항목이 아니에요. 그렇죠. 청탁을 받을 자리에 있어야 알선수재 범죄도 저지를 수 있다. 아파트 건설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렇습니다. 여기는 4명은 절대 안 되는. 저지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사실 후보가 3명인 거죠. 왜냐하면 무조석 임정혁 후보가 2개의 임정혁이니까요. 둘 중에 누가 당선됐지. 이불정혁과 군수정혁. 그러면 지금 그 둘은 단일화가 됐네요. 네. 그렇죠. 지금은 어느 인격일까요? 단일화 됐음으로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퓨전에 불복하여 탈당. 그럼 절반만 탈당할 거 아니에요. 자. 국회의원 지역구들을 보셨고요. 전라북도. 재보궐선거. 지난군수. 지난군수를 새로 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천춘성 59세 남자 지난생. 전라고 군산전문대 관광과. 지금은 무직이라고 써놨는데 공무원이었습니다. 지난읍장. 지난군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과장 등등. 무엇을 경력에서 숨겼는지 모르겠지만 알려진 공무원 히스토리는 죄다 지난군입니다. 출퇴근길 교차로 원격 인사가 요즘 후보들의 주된 코스죠. 출퇴근길에 서가지고 사거리에 삼각주같이 생긴 듯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만 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오후 번잡한 곳에서 인사하는 사진을 찍고 온라인에 올리기도 하는데 전춘성 지난군수 후보가 올린 사진들을 보면 도로가 있고 인사하는 후보가 있는 것까지는 같지만 지나다니는 차가 거의 없고 사진에 찍힌 차가 있어도 거의 주차된 차라는 게 다릅니다. 지역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군이 19년 기준 인구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의 노인의 비율이 34%입니다. 강원도 전체가 갑자기 확 젊어 보이는 수준입니다. 59세의 후보가 젊다고 홍보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지요. 이 정도면 노인정 완전 시다발이에요. 안 가죠 노인정. 기도도 못해요. 근데 가서 일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온갖 일, 잡일. 노인회관 증설, 늘어난 인구에 비례하는 경로당의 쌀 지급 등 다양한 노후 공약이 있습니다. 제가 전춘성 후보의 인터뷰를 많이 읽었더니 구글 애드는 자동적으로 어르신 택배 전문 업체 광고를 선택해서 올려주었습니다. 어르신 캐릭터가 택배 상자를 들고 있는 그림 위에 수도권 대표 지하철 택배 대머리 퀵 이라는 광고였습니다. 관련성 없음을 택하고 다 들여다가 괜히 울적해져서 그냥 뒀습니다.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후보의 아드님인 전천우씨가 이름이 전천우예요? 잘생기셨습니다. 성함이 전천우예요. 이런 것도 봐야지. 외모평가하지 마세요. 저만 할래요. 전천우를 검색해서 나올 리가 없잖아. 우리는 전천우 용사다. 무소속 후보들이 많습니다. 무소속 이충국 진안군수 무소속 단일아 후보 단일아 박수 쳐주셨다. 청취자 여러분 그 아이들에서 박수 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의 처음이다. 황갑대도 안 쳐주는 박수를 제가 원고에 무소속 단일아 하고 느낌표를 5개를 넣었어요. 이충국 65세 무직 진안초 전주북중 전주고 숭실대 전상가 군산대 컴퓨터 과학 이학석사 그러면 여기는 후보가 1대1 후보가 둘 다 무직이네요? 네. 직업을 걸고 싸우고 있네요. 취업난이. 농림수산부에서 12년 동안 근무를 하고 전 전북의회 6, 7대 의원이었습니다. 참고로 단일아에 합의한 후보가 2명이거든요. 그러니까 3명이 단일아를 한 거죠. 근데 다른 2명의 후보도 도희연과 전진안부군수였습니다. 그래서 단일아가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나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두 명이 그래도 우리는 직업은 있잖아 이러면서. 아니 어쨌든 간에 같이 얼굴 보고 일하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북은수하고 도희연하고 막 그러니까. 출마와 정당 이력을 보면은 98년에 새정치 국민회의로 전북 도희연에 출마해서 두 번 당선됩니다. 정과 무소속 후보가 3명이었는데 2명은 정과가 없었고 유일하게 정과가 있는 이 사람이 단일아 후보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1년 도희연 시절이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그리고 음주운전 벌금 200. 음주운전 하다가 사고도 난 거죠. 그러네요. 2013년 사고 미조치로 벌금 100만 원이 나왔습니다. 사고 미조치는 사고를 내고 거기에서 한 1박 2일 잠들지 않은 이상 보통은 뺑소니입니다. 아니면 사고 내고 거기서 조치 안하고 계속 춤을 추고 있다든가. 게임하고. 술이 안 깨가지고. 고누놀이 이런 거 하고 있고 막 경찰이 왔다니. 같이 하고 선수교체하자 하고. 얼마나 가만히 있어야 사고 미조치가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여튼. 2010년 2014년에도 지난 군수 예비 후보 기록이 아스라이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 선관이 기록이 넘는데 기사에 파편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지선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탈락을 해서 민주평화당으로 소속을 옮겨서 지난 군수에 또 도전을 했지만 낙선합니다. 그런데 언제 복당을 했을까요? 현재 선관위에는 전 더불어민주당 지역 부위원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공천 탈락 전인가 후인가. 이거를 지역 언론들도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어요. 사실 도당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습격당한 거죠? 거의. 잠입. 이게 지금 최후의 민주평화당 소속인데 선거 출마 직전에 전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소속을 정했잖아요. 그럼 민주평화당에 있다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가 탈당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수의 지역 언론은 이 더불어민주당을 눈치를 못 챘어요. 진짜 몰래 들어갔다 나왔네요. 그래서 민주평화당을 탈당하여 무수속으로 출마했다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닌자처럼 복당을 한 거예요. 아니면 지난번 지선 공천 탈락 전에 있었을 수도 있는데. 영혼 복당 아니야? 아 그 옛날 이력을 일부러 이번에 적었다고? 그럴 수도 있네요. 그게 유리하니까. 아 그러면 실제로는 단어를 꼬았겠네요. 더불어민주당이 아닐 때의 민주당에 들어갔다 나온 것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면 더불어민주당으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 아주 잠깐 있다가 탈당했으니까. 마치 그 학력을 쓸 때 옛날 학교 이름 자기가 다닐 때 학교 이름 안 쓰고 요즘 이름 쓰는 것처럼. 그럴 수도 있고요. 자기가 다닐 학교 이름으로 쓰면 무조건 초등학교로는 못 쓰잖아요. 거의 모든 후보들이. 뭐 일단 공천 탈당할 때는 더불어민주당이긴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확인한 기록상 지난 군수의 네번째 도전인데 아무래도 더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럼요. 아무렴. 단일화된 지도 얼마 안 돼서 공약은 다듬고 있나 봅니다. 팔을 다듬지. 단일화 수고하셨다. 여기까지. 전라북도 편이었습니다. 이제 호남의 지난 총선이 어떠했는지. 사실 그 안 사시는 분들. 혹은 이제 중앙정치에 있어서 한두 가지 이슈만 보통 뉴스에서 많이 다루니까 관심 없으셨던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광주와 전남을 가야 이번 회기의 호남의 정치가 어땠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명의 노동자 물러갑니다. 들어줘서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저는 부스에서 고맙습니다. 다음은 프롬 때 لة입니다. 다음은 프롬 때 ジャ이예아 이igningiss입니다. 감사합니다.